영둠포 아니 아니 그냥 완벽하게 제작했어요 거기다가 그것까지 늘려오래요 와이파이 액 액까지 넣어가지고 70만원으로 우리가 투표장 볼 수 있게 만들래요 네 여기 돈 많이 있으면 가볼게요 정말 예쁘다 CCTV 세트 하나만 되는데 10만원 들어 아 실시간 전국에 다 깔 수 있어요 일상은 없는데 자세하게 장을 돌려고 시작해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시리아TV 조수아입니다 원래 조금 여유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물 들어올 때도 젖는다고 그거는 노출하지 마세요 하태경씨가 형상기역 형상기역 아 잠깐만 하태경 아니구나 윤석열 그한테 물어봤나 형상기역 얘기가 나온 김에 아 바로 이제 이걸 또 확인을 해봐야지 안겠나 싶어가지고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또 있었고요 저도 생각은 했는데 미뤄왔던 걸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뭐냐면은 빡빡한 투표지가 빡빡한 투표지가 진짠가 진짜 가능한건가 불가능한건가 그거를 직접 실험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자원봉사자분들도 좀 이제 모집을 하고 했는데 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유튜버분께서 두 분이나 오셨고요 하하하하 저희 또 다른 또 봉사자분들도 오셨습니다 좀 이따 또 오신다고 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좀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건데 어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한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네 네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어 진짜로 이제 빡빡하게 다시 펼질 수가 있나 이거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뭐 준비물들이 참 많습니다 준비물들을 먼저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어 수빈이 준비물들었죠 일단은 이 뿌였네 이 필리필들이 흔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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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례투표지 비례투표지이고 아이씨 이게 3500장이구요 아이씨 아이씨 이거 뭐죠 아이씨 여러분 인쇄전문가 분 아시죠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인쇄전문가 분이 직접 이걸 이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긴거죠 길이가 시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거에요? 조금 기다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48인가? 48.1cm 길이가 48.1cm 그리고 이건 지역구 지역구인데 이게 지역마다 크기가 달라요 어휴 그렇죠 비례부터 사람이 무게가 종이가 없으면 무겁습니다 이게 무게가 사람들이 이제 다들 종이는 가벼운 줄 알아요 종이는 가벼운건 맞지만 한장 한장 가벼지만 이렇게 몇만장 하면 무겁습니다 개봉을 개봉은 처음이죠 잠깐만요 이사할 때 보면 어떻게 해야하지? 카메라가 좀 고화질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고화질로 되려나? 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하 돌돌돌돌을 잡아야 됩니다 하 돌돌돌돌 우리의 추적은 하 돌돌돌돌돌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구 투표지는 만장이에요 만장 그래서 만장이고 오늘은 3,500장만 넣을 거기 때문에 만장에서 3,500장을 빼내야 될 것 같고 아니 만장도 아니고 3,500장입니까? 이게 3,500장입니까? 이게 만장 이렇게 선관위의 투표지는 규격이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4명이면 딱 이 사이즈 후보자가 4명일 경우에요 인천연수구 후보자 4명이잖아요 이 사이즈에요 영동포는 더 길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연수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거는 이제 세로가 15.4mm 15.4mm 폭은 똑같아요 100mm 이것도 100mm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게가 어떻게 되냐 이게 되게 간단해요 그... 폭... 길이에다가 길이에다가 적당한 100을 딱 곱하면 되는데 1.54g 1.54g 이거는 길잖아요 네 기니까 다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이 곱하면 돼요 이거 저울 아니에요 이거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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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지 야 이거 최첨단 장면 나옵니다 이거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최첨단 와아 사건사 한 거예요 이게 실제 투표용지 규격입니다 투표용지 규격대로 잘라 오늘 정확하게 살펴봅니다 제안을 해보려고 교수아님께서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착합니다 동의는 인쇄전문관님 이거 펴주면 형상기업종이 인정한다 이걸 펴주면 만지고 보니까 절대 펴줄 수 없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적어가지고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온다고 백모조지가 정확하면 오차는 4% 오차예요 백모조지이기 때문에 여기 올려놓을까요? 수평을 이거는 각각을 확대해서 보여줘야 돼요 투명투표용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0점 조정하고 만들어 왔어요 저것도 같이 제가 할게요 이거요? 가격은 제가 말할게 안했어요 조금 비싸더라고요 저 기념품으로 가지실 분 경매 부서입니다 높이가 1.54 라고 했죠? 높이가 1.54니까 1.54 g 이에요 1,5,4 1,5,6 1,5,6 이 정도 오차는 괜찮아요 이게 지금 한 1% 정도 1% 1%가 안 돼요 오차가 1%가 안 되는데 1. 몇 프로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이제 오차후용 범위 4%는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확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료투표지는 48.1mm 라고 했잖아요 48.1mm 48.1cm 미리로 하면 481mm이고 이걸 이제 접어서 재면 얼마가 나오냐 네 되게 간단해요 100을 나누면 돼요 4.81g이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4.81 나오나 한번 볼게요 네 4.95네 잠깐만요 4.81 그럼 오차가 얼마 정도지? 3.78 이게 재단이 조금 조금씩 이제 아무리 이게 지금 정밀한 저울이라고 하더라도 종이 무게까지 정확하게 나오기 힘든 거 같아요 오차가 아닌데 지금 수... 수평? 네 수평오차인가? 2.7% 오차가 생긴 거 3%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 또 이게 계산이 빠르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 예 저희는 뭐냐 수학으로 밥 먹고 사는 거 아 세무사님이에요 아니 세무사 직업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네 세무사 역시 숫자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숫자에 강합니다 상관없지만 세금하고 상관이네요 네 세무사님 그렇죠 48 아 이게 조금씩 오차는 있네 아 잠깐만 48 넌 숫자가 안 보여 4.78 네 해드릴게요 이렇게 4.78 이게 수평이 조금만 수평이 조금만 어근하고 네 굉장히 정밀한 조골이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이게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정확한 무게를 지금 딱 규격에 무게까지 정확한 4.79 나오네요 지금 형상 기억을 하는지 봅시다 이 성관이 개종자들아 어 노벨상 타냐 어 우리 노벨상 왜 탈 수 있을지 그래서 어 이게 형상 기억동이라고 어 준비한 것은 비례투표지 그리고 지역구 투표지 어 지역구 투표지는 여기서 이제 3,500장을 나눠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인천연수구에서 투표지가 한 6,000장이 들어갔던 데도 있어요 한동에 그러면은 6,000장이 이틀에 걸쳐서 했으면은 어 아마 첫날은 좀 적게 하고 응 첫째 날은 뭐 한 2,500 2,000 네 다음날은 이제 3,500이나 4,000 이렇게 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3,500이면은 연수부을에서 조금 많이 나온 지역에 투표지 숫자가 딱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 조금 많이 적게 나온 데도 있고 많이 나오는 데도 있는데 또 많이 좀 나는 데다 근데 부천 신중도 같으면은 뭐 얼마였더라 한동에서 12,000인가 뭐 이렇게 네 네 네네 그거는 그걸 하지는 않고 그걸 하면 더 심할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개종자야 형상격종이냐 개종자야 그 다음에 이제 통을 실은 통을 준비를 했는데 이 통에다가 하려고 시청자분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투명 아크릴이 어떠냐 그러니까 좋은 생각 같았잖아 생일을 생일을 같았어 개종자야 우리는 이 통을 쓰지 말고 형상격종이냐 이거 지금 금방 짜왔습니다 네 투명 아크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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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격종이냐 야 이거 투명해져야 투명 아크릴인데 제일 재밌는건 집에 있는 새벽 투명 아크릴까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투명하게 해야돼 보자고 이 개종자야 네버를 다 볼 수 있게 같이 한 뼈씩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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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투명한 투명하게 박스에 들어서 네버를 볼 수 있게 여기서 형상 기억을 하는지 이 개종자야 이 개종자야 이 개종자야 이 개종자야 이 개종자야 해 보자 똑같은 종이에요 똑같은 종이 네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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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특별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어 어디 가세요? 우리 조슈아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일을 잘 못해가지고 군배를 해야 되는데 엄청 착합니다 군배를 잘 못해가지고 다리미까지 가지고 다리미 다리미가 이게 완전 착합니다 좋은 겁니다 미제 미제입니다 미국 거 이거 뭐 얼굴 다리면 얼굴 주름까지 크게 되게 좋은 건데요 이거 한번 정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 손바니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성관위가 좀 잘해 주길 바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성관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힘껏 제가 한번 다를까요? 성관위 제종자에 똑바로 와 제종자에 오늘 성관기업 중 니네 테스트하니까 똑바로 와 제종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분석적으로 그냥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최대한 투명하면 똑같이 하긴 했어요 네 일단 똑같이 만들어 봤는데 어 사이즈가 약간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감안을 해 주시고 폭은 약간 썼고 솔직히는 조금 약간 길어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노력은 했으니까 네네 우리가 이걸 접으면 되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네 이게 3500이고요 네 이게 만장이죠 네 자 비대 대표 이제 합쳐진 만장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되면 펴는 시럽 자 이거는 백모조지라고 해서 네 투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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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백모조지 백강모조지 자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선관위가 썼던 겁니다 선관위 납품한 거 네네 롤넘지 이거 확실한 거예요 자 이거 선관위에서 썼던 거다 선관위 썼던 거요 썼던 거요 선관위 개종자들 차에 몇 개 더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예요 선관위에서 쓴 거 선관위 쓴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쓴 롤지로 뽑은 앱손 프린터에서 뽑은 거 맞아요 확실한 거 근데 사실 이게 견본이라고 써놨어요 견본이라고 이제 써놓긴 했는데 정확하게 구현했습니다 네 견본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나머지는 견본 글자가 없으면 이게 형상경통이라고 우리 국민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백장을 먼저 한번 넣어볼 거예요 백장을 먼저 넣어보고 어 나머지 것들을 다 쌓아가지고 수량은 맞출 건데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백모조지 사실 종이는 다 똑같아요 백모조지가 성관위가 또 이제 자기네들이 쓴 롤용지로 안 했기 때문에 형상 기억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형상 기억 되는 종이를 가져왔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얘들을 어디에 넣을까요 밑에 넣을까요 위에 넣을까요 밑에 넣죠 제 바닥에 넣어야지 형상 기억 되니까 제일 제일 힘든 곳에다가 먼저 집어넣고 그렇게 진행을 할 얘기 근데 이걸 지금 이게 만장인데 밑에 있으면 접힌 상태로 눌려가지고 더 이게 그러면은 만장인가 성관위 개종자의 형상 기억 중의 실험입니다 지금 만장을 6으로 나누면 얼마지? 이게 한 칸에 몇 장 정도인지 이거 다 조슈아 님이 다 준비했죠 6.660 6.660 이렇게 조금 홈플리트 누르는 차 우리가 준비했죠 그걸로 홈플리트 누르는 차 우리가 이걸 펴간다고 3200 정도 3333 3333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고 두 개 하면 두 개 하면 3,300이잖아요 그렇죠 3,300 펜드님은 혹시 앵글 좀 잘 제꺼 잘 나오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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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3,300 안녕하세요 펜드톱페입니다 여기에서 3,400 이건 100장이거든요 3,433장 3,400 그러면 여기다가 한 600장 더 넣으면 되잖아요 600장이면 이게 얼마라고 그러시죠? 1,600 정도라고 그러시죠? 네 5,561장 1,000이 넣은 거 전세국인 넣은 거 안정합니다 이게 1,600이 있잖아요 1,600인데 600이면 대충 이 정도면 되나?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대충 이 정도면 될까요? 이게 1,000장인가요? 이게 1,000장인가요? 이 6 줄이 다 1,000장인가요? 아, 1,000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에 5,100은 몇 장 있지?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3,500 아, 3,500 근데 이게 2칸을 뺀 다음에 100장을 더 넣었어요 120장이잖아요 3,400 정도 120장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최대한 정확하게 하잖아요 이 취지니까 그러면 60,500 그러면 66 다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100장이니까 66장이면 조금 빳빳한 걸로 넣자 이렇게 이제 이 정도면 됐을 거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3,500장 됐고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좀 설명을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거 좀 이것만 접으면 이제 네 어? 이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네, 소환할 거 같은데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여유있게 3초에 한 장 넣어도 한 1시간, 반 1시간이면 1시간 맞으면 끝날 거 같아요 어 3.7초에 하나 가능할 거 같아요 한 1,2초에 하나씩도 되긴데요 여기서 막 가면 가능해? 네, 하드님도 계십니다 펜데토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 따로 시민분도 같이 함께 하십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 받아드릴까요? 펜데토패가 조슈아니의 카메라도 같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고무줄이 아, 이거 전문 덮고 넣는 것만 할 거 아니고 어 아, 고무줄 좀 사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고무줄 편의점 가서 좀 사 와야 되지 않았고 싶네요 아, 사 오셨나요? 100개가 돼요 100개 돼요 응 그럼 딱 보니까 200개 네, 그럼 이걸로 하고 자, 그럼 여기 인쇄는 안 되어 있어요 인쇄는 안 되어 있지만 인쇄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죠 인쇄 됐다 치고 네네 인쇄된 거 샘플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표시를 넘어서 형상 기억 종이가 가능한가 지금 시간이 무게 재했더니 무게도 잘 맞고 아, 무게를 계산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3,500장이거든요 네 3,500장인데 어, 여기 펜이 없나? 네, 가져올게요 3,500개 이거는 이제 4.8g 네 4.81g 한 개당 4.81g 곱하기 3,500 3,500원 16,835g이니까 네 16kg나요? 네 16kg 이거 16kg 16.8kg 네, 16.8kg 이거는요? 이게 16.8kg 아, 이거요? 네, 이거 이게 아까 3,500장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 이거 한 장의 무게는 네 한 장의 무게는 4.81g 아, 긴 게 4.81g 네 그리고 이 짧은 거는 지옥구는 어 길이랑 똑같아 길이랑 나누기 배가면 돼요 네 1.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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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3,500장이면 16.8kg 3,500장이니까 네 16.8kg 네 16.8kg 네 8kg 16.8kg 여기다가 아까 1.54에 3,500장이면 이건 5.3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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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개를 합치면 20kg 20kg 22.19kg 22.19kg 네 자, 이게 여러분 이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네 이게 있잖아요 종이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22kg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부천 신중동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 40,60kg도 돼요 맞아요 이게 꽉 찬네 이게 이게 종이의 무게가 물의 무게보다 약간 가벼워요 물의 무게보다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거라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우냐면 이게 종이에 횟가루라는 돌 같은 게 들어간대요 네 이게 얇으면서 질기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겁대요 나무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무게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걸 접잖아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넣으면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깔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종이는 이 무게를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게 자, 그럼 실제로 얼마나 꾸겨지는지 한번 네 해봅시다 백서스님 시작! 시작! 한 잔 한 잔씩 네 우리 백서스님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백신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유튜브 할 때 차지하고 지금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애국자님이십니다 네 저랑 같이 스네이도 뒤지신 렉서스님 다양하게 나와요 네 그럼 이렇게 트위치 하시는 분들은 같이 구독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트위치도 구독 좋아요 네 이거 보통 어떻게 되지? 아니 돌돌돌 말기도 안 되네 안 들어갔네 접는 방법은 각자예요 각자 편 상태는 넣어도 되고 돌돌돌 말아서 넣어도 되고 아니 저기 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이렇게 아 제가 일부러 제가 일부러 몇 장은 일부러 안 접고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네 성관이가 안 접고 넣으면 안 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안 접고 넣어보겠습니다 요만큼 네 요만큼 정도 요만큼 정도만 안 접고 한번 넣어보겠다 안 접고 네 안 접고 넣는 거는 표시를 할게요 이게 비례투표지입니다 네 비례투표지입니다 네 네 성상 기억을 하는지 봅시다 이 대중자들이 말하는 어? 자 보여줘 우와 이 채널에 있었더라도 다 조슈아님이랑 화장실 채널로 갔어 저기 흐흐흐흐 이건 안 접고 넣을 건데 안 접고 넣는 거 표시를 할게요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요 표시를 한 거는 안 접고 넣는 건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네 안 접고 넣어도 그냥 안 접고 넣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네 말이 안 되는 거는 제가 일단 말씀 꼭 드리고 이거 안 접으면 또 들어가지도 않아 안 접으면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근데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넣어 이렇게 근데 이걸 안 접고 넣으면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넣어 자기가 다 쭉쭉 표한 거 다 보여줄게 있어?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넣어 이렇게 말이 돼요? 근데 이걸 이게 저거에 들어가게 돼 있어 안 접고 넣으면 네 거기서 사모혼이나 맞아요 혼나요 네 접고 다시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접으라고 막 몇몇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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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몇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는 하고 미친놈들이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다 넣지 말고 이것만 이것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돌돌돌돌 해도 이렇게 이 개종자야. 편지나 보자 이 개종자들아. 돌돌돌 이걸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세로로 적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이걸 이렇게 손톱으로 빡빡 이렇게 또 긁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반 적어요. 보통은 이렇게 반 적는데 이게 너무 아 죄송합니다. 흥분하지 말라고 지금 주의 받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거 한 적씩 넣으면 한 적씩 넣어야 돼요. 한국몽뛰기로 걸음 아 이거 아니 근데 잠깐만 이렇게 잡았다면서 그냥 하다보니까 아니 괜찮아요. 유행히 하라고 네 알 괜찮아요. 아니면 이걸 예전에 예전에 카메라에 보이는 게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겠죠? 너무 많은데?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구요 한 번씩 하나씩 넣어 여기서 말아서 넣는다고? 접었다가 한꺼번에 벌들절들 말아서 요거를 요렇게 접어가지고 벌들절들 말아서 넣는다는 거죠? 종이비행기에 맞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있다고 들었어 아 잠깐만 여기를 입구쪽으로 접수해야 될까요? 웬만하면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 있는 투표처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걸 진지하게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냐 다 빳빳한 거 다 이상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진짜 딱 느낄 수가 있다니깐 네 이거 넣으면서 하나는 가장 많은 수표지는 요렇게 두 번 적은 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했을 때 이걸 먼저 한 개씩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시현이 빳빳한 걸 샘플로 남겨놔야 되지 않아? 아 빳빳한 걸 제 샘플로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대충 요렇게 두 번 적은 게 제일 많을 거예요 요거 한 장씩 하고 특이한 거 한 장씩 하고 최소한 요거 하나 보통 이게 반이에요 보통 사실 얼마 안 돼? 어지간히 돌 때리는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모 후보 얘기로는 이게 돌돌돌 말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 긴 거랑 작은 거 동시에 넣나요? 그러니까 성관이 얘기는 성관이 얘기는 이 돌돌돌 말았다는 얘기야 아 이렇게 넣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넣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랬을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입구에서 막혀 그러면 네? 되게 가늘게 접어요 동그랗게 되게 하 돌돌돌돌돌의 의견입니다 하 돌돌돌돌으로 요렇게 제기는 돼 되게 가능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접어요 그런데 누가 이 안에서도 이제 말려져 있다니까 그 상태로 눌려요 이게 더 구겨져 하 돌돌돌돌 돌돌돌 말은 더 구겨져 제가 돌돌나 여기서 그냥 안 들어가고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거 그냥 넣어야 근데 이게 입구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 네 돌돌맞았어 아니 이렇게 아니 잠깐만 이렇게 돌돌만려있으면요 그 뭐냐 투표함 열대도 이렇게 말려서 나오잖아요 저거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어요 개표창관 해도 본 적이 없어요 개표창관에서도 진짜 말아서 노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어떤 미친 사람 개표창관도 이렇게 많이 해 봤는데 혹시 별림은 안 오셨어요? 별림은 시간이 안 돼서 별림은 시간이 안 돼서 별림은 어디 가세요 어? 과연 돌돌돌돌돌 아니 누가 이렇게 투표를 합니까? 백서스 트위치 백서스님 백서스님 이렇게 커피 혼자 먹으라고 아 백서스님도 연락할걸 야 내가 달랑 10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백서스님 야 아주 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트위치에 트위치에 갑시다 트위치에 백서스님 백서스님 너무 보고 싶네 이렇게 먼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말아서 너무 좋아 안 들어가는데 백서스님 트위치 트위치에 백서스님 트위치 트위치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넣는 사람이 90% 넘지는 않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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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8,90%가 뻣뻣한데 어? 제가 직접 가서 봤다고요 제가 대신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말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정신없어 김밥 말듯이 아 재밌다 이렇게 아 이거 근데 간추리는 것도 시간 꽤 되겠다 아 엑사스 간추리는 게 시간도 콩님 저번에 콩님 저번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의적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거 아크릴 함을 한번 만들자고 해가지고 시간 좀 걸렸어요 저쪽은 아니고 요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어떻게 접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접든지 두 번 접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냥 넣는 사람은 대다수는 이렇게 접고 대다수 접는 거랑 이렇게 접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 그냥 다 접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접는 사람들은 한 네 번 접기 세네 번 접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렇게 두 번 접는 게 가장 흔할 것 같아요 많이 접는 거랑 그냥 이렇게 접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똑같이 맞춰서 접을 게 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호출 접어도 돼요 혁신 넣는 사람이 되면 많다니까 저같은 경우에 손톱으로 이렇게 막 긍어서 접었거든요 아 지금 장소 얘기했나? 아 예 제가 제 측면에서 아는 저기 여기는 여기 현재 장소는요 황교안 캠프 쪽에서 장소를 이제 협조를 해 줘가지고 황교안 캠프에 한 하나의 회의실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좋은 게 있어요 재보시면 돼요 아 한 끓아 나요 아 종이 전문가니까요 조이, 인쇄 전문가씨 다 아, 백끓아나 종이 딱 종이 만절방 보고 딱 맞습니다 만절방 보고 저울 옆에 있는데 저울 피어 없으세요 저울 피어 없어요 저울 피어 없어요 저울 피어 없어요 저울 피어 없어요 겹친 부분이 다시 원위치가 안 돼요. 고급스러울수록 원위치가 안 된답니다. 고급스러울수록 원생 회복이 안 돼요, 평생 회복이 안 돼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 투표지는 최고 싸구려 종이었을까요? 하태경 말아요. 제일 싸구려 종이. 하태경 이야기하면 잘못 사요. 우리 재활용 종이로 투표지를 만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접는 사람도 있어요? 있겠죠. 있을 것 같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 장 접고 가끔씩. 세로로 접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통 있어요. 세로로 가끔. 근데 난 가장 흔한 건 요즘 거라고 생각해요. 세로로 접어야 종이가, 도장이 아래쪽에 번지지는 않겠네. 아, 그 소리 있었어요. 그거를, 이거 뭐냐. 이렇게 하면은, 도장이 여기 붙어서 무료표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 처음 접을 땐, 이렇게. 나도 그랬어. 그 말도 좀. 그래도 있잖아요. 한 방 안 눌러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열가지고. 맞는 도장이 그렇게 인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잘 안 풀린 거예요. 지금 우리 얼마나 했지? 이게 아직 많이 나갔는데. 이게 테러로 먼저 한 번 접고 나서 하라고 홍보를 했었어요. 말이 커뮤니티에서. 뒤에 아니에요, 그거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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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당. 어디서 홍보했는지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게 가로로 먼저 접으면은 이게 무효표가 될 수 있다고. 도장이 묻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이게 세로로 하면, 세로로. 아니, 그러니까. 가로로 먼저 접으면은. 이게 무효표가 안 된다 해서. 이런 분 꽤 많습니다. 나도 그랬고. 왜 긴 거 같이 넣는데요? 일단 이거 우리 이제 무게로 이렇게 재고서. 이걸 많이 눌렸을 때 그런. 투표지가 펴지는 게. 과연 존재할까. 그걸 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일부러 빳빳한 거를 넣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접지 않고 넣었다면은. 안 꾸겨지는지. 전혀 안 꾸겨지는지. 아,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누가 넣어.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접어서. 이제는 접어서. 중대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방 안 없어져요. 5시까지 이거. 5시까지. 지금 생각보다 금방. 속도가 올리겠네. 속도. 이게 보니까. 이게 하루 중에는 투표하는 양이라는 얘기죠? 네. 이게 하루.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루. 하루. 하루만에 투표하는 양. 그러니까. 다음날은 투표함이 바뀌죠. 네. 우리 그때 보니까 사건이. 하루에 하루. 힘들었어요. 종이가 좋아가지고 이게 다시 펼치지 않겠습니다. 하루만에 투표하는 양. 우리. 하. 다른 민국의 투표재가. 의견이 dürfen. 그 많이Play vot이 Kä야. 그치같은 종이라고 하는. 알. 돌돌돌돌둘. 못 써서 폄돌돌돌돌봐 아이 nourkinicitون. 우리 인쇄 전문가. 어머. 저희도. 종이가 좋을수록. 뭐 이렇게 잘안크 tiet다. 원상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니까 종이가. 아 그리고 되게 좋은데 아니 보통 그런 종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인생 전문가님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도 막 발표가 되고 막 이거 보통 보면은 200%이야 보통 이거 얼마 몇 번 접어요? 두 번은 안 접어요 그냥 한 번 접어요 한 번 접어요 저도 긴 거 한 번 접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짧은 거는 한 번 접으면 긴 것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접은 번도 많아요 기왕이면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면 옆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접어야지 옆에 도장이 묻어도 옆에 묻는다고 생각보다 빨리 안 묻어져서 이야 진짜 많다 생각보다 빨리 안 묻어져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여기 다 빼놓으셔야 이렇게 하시면 여기 열심히 접으시는데 한 장 아 이거는 딱지 잡은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한 장 잡은 건 집어넣어요 딱지 이렇게 딱지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건 갔어요 꾸겨 놓은 거 꾸겨 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요? 네 딱 한 장 봤어요 아무도 찍을 사람 없다가 손질로 해가지고 막 네 막 이렇게요? 그리고 또 보장을 네 군데 다 드립을 사람 다 있긴 있어요 드립을 사람 다 있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집어넣고 들어갈 수도 아니에요 근데 안 접은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간혹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확 집어넣고 넣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장 아니면 문장 진짜 진짜 거의 없어요 봤을 때 간혹 가다가 이상하게 빳빳한 게 나오기는 해요 이상하게 그건 진짜 아니 진짜 그냥 편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일단 한번 보세요 그냥 없진 않아요 지금 빳빳한 거 그냥 넣은 거 있잖아요 밑에 깔리면 꾸개지나 안 꾸개지나 딱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트겨지긴 하겠지 지금 이게 무게가요 아까 얼마라고 했지? 22.2kg 그러면 이제 중간에도 이렇게 한번 넣고 이렇게 딱지 접은 것도 있습니다 딱지 접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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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지 마요 진짜 있었다니까 인증하고 안에는 없지만 딱지 편지 모양 별링까지 왔으면 딱 좋은데 지금 인원고생 같고 연애편지 문을 빼면 그 별링이 있었나 이야 진짜 많다 근데 지금 점점점 말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우리 슈퍼네일도 안 했으니까 이거 빨리하네 손 빨리 빠르지 않아 중간에 그냥 이런 것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파주에서 이까지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파주에 인쇄하는 약간 공장에 모인 데가 있는 파주 맞아요 파주 인쇄공장 직접 가봤어요 뭐 좀 있나 해가지고 제 거래처 높아져 있어 제가 좀 뭐 질문 좀 드려도 될까 싶은데 뭐 곤란함은 대답 안 하던데 인쇄는 얼마 경력이 얼마 인쇄가 많이 분업화 되어 있거든요 저는 남았으니 한 50년 50년이요 50년 인쇄 50 아 이때까지 이 투표용지를 제공해 주신 분은 40년 인쇄 전문가 하시고 지금 완사자원봉사 해주시는 분은 50년 인쇄 전문가이신데 아 정말 대답 안 하던데 근데 이게 이게 뭐 어디 교수하는 사람보다 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명자들이 잠깐만 이거 왜 여기 있어? 이걸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제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걸 좀 빨리 말해 빨리 아 제가 제가 하고 아 이거를 먼저 넣어야 돼요 왜냐면 아직 지금 안 넣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선관위 선관위가 쓰는 똑같은 용이니까 여기 이게 형상기업 캠핑장입니다 이따가 고기 구워먹을 거예요 황교안 후보 캠핑장이에요 이다 고기 구워먹고 캠핑장이에요 이따 고기 구워먹고 캠프파이어 할 거니까 오세요 캠핑하는거지 지금 자, 지금에도 근처에 옆으로 계신 분은 오셔서 여기 동의료집에 참가하셔도 됩니다. 뒷마당에 캠핑장 있어. 돈 안 받습니다. 일을 시키면. 캠프파이 할 겁니다. 수건 돌리기 하고. 자, 사진 사진 찍은 게 짧은데 그건 안 잡을 수도 있을까요? 자, 이거 짧은 거 이거 그냥 몇 개 뭉텅이로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짧은 거는 그냥도 좀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적지 않고 이런 거 꽤 있습니다. 그 적지 않고 넣는 분도 계신가? 네, 네. 아니, 없지만. 아니, 근데 적지 않고 넣으면 상관님 얘기한 게. 네, 접고. 접으라고. 다시 들어가서 접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이거 꼭 접으라고 거기에 안내도 써 있어요. 접으라고. 안내가 써 있는데 접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진짜 접을 거야. 무협표로 많이 만들라고. 한 1% 정도가 안 접은. 1%도 안 될 거야? 안 되면 되나? 거의 접. 아, 나갔을 때 지금 회원가입신가 감사합니다. 손이 쏘고 와. 그냥 붙은 사람이. 상관님. 삼각기 보게 해야 되나? 삼각기 보게 해야 되나? 이야, 진짜. 내 채널에다가 왔셨군요. 아, 나와든. 이거 대부분 이렇게 접으라고. 시민회의님 이제 시민회의님 이제 저기 카톡 보고 시민회의님 이제 왔어? 시민회의님 오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좀 가깝나? 송파에 살고 계세요. 저는 똑같은데 차로 오면 한 30분 걸리고요 차로 와요 뱉셨다고 오시면 한 시간 정도 걸리겠죠? 예 또 합니다. 시민회의님 이번에는 지금 이제 접는 거 준비가 다 됐고 이렇게 접고 있습니다 노가다 노가다 우리 이거 환경 구경도 하시고 실목보도 빨리 안 없어진다 화면되겠지 있는 분은 접는 게 다 있는지 이거 아 그거 안 돼 원래 하던 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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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아픈데 근데 이게 좀 없어지는 거 같지가 않은데 진짜 생각보다 빨리 안 없어져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일정 이상 높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무거우니까 넣으면 넣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또 늘려지면서 내려가서 이게 끝까지 막 확 금방 차오르지 않네요 그래요 중간에 치우지는 않죠 이거 네? 그 하면서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한으로는 그냥 그대로 그렇죠 한 투표함으로 가요 이게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한 동에 하나씩 꽉 차면 안 들어가요 사전투표서도 하나고 투표함도 하나고 사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두피가 작은데 이렇게 하면 들어와서 니가 이거 다리미 줄 테니까 펴보라고 안그러면 얼굴을 달고 아 맞아요 그리고 이거 투표함에서 침 바르는 사람도 많아요 침 발라요? 네 침을 왜 발라요? 왜 바라냐면 종이니까 아 아 이것도 종이가 코팅이 된 거예요 네 종이니까 아 네 아 아 본인적으로 7만 요정이는 송관위에서 송관위에 손을 더 많았을 때 쓴 거거든요 아 이번이 생긴 안다 4.7 4.7 보고 있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장관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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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저거 아니면 그 네 라이버 학성용 그 그러니까 이번 송관위 송관위에서 4.1호 때 쓴 게 아니고 서울시장 서울 때 딱지로 많이 접었대요 라이버 딱지 근데 이게 딱지 딱지를 넣은 소리도 있다니까 와 어 자세히 보면 바로 잡은 사람도 많고 1.3호 그때부터 가로로는 이거는 많이 접었을 거 고정선거 대비한 사람들은 이렇게 페로로 많이 접었어요 페로로 먼저 첫 번째 접는 건 페로로 이야 이거는 세로로 못 접잖아 이렇게 접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홍보를 했었어요 이렇게요? 세로로 한 번 접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도 접고 첫 번째 접는 게 아 세로로 고장이 이게 이렇게 하고 세로로 하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옆에 붙더라도 여기에 묻잖아 여기에 이렇게 진짜 오래 걸린다 장난 아니야 안 줄어 안 줄어 안 줄어 안 줄어 한 장씩 좀 어우 이거 진짜 노가다 그렇다고 뭐 많이 접으면 또 이제 아 이게 줄어들면 좀 힘이 날 텐데 줄어드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와 진짜 안 줄어 그 대비인 것 같아요 느낌이 저기 계신 분들 중에서 희망자 불러야 되지 않아요? 도와주실 분 희망자 있는 걸 내가 하나씩 황교 후보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응 불러볼게요 몇 장이라도 희망자를 좀 불러볼게요 네 와야겠다 저 먼저는 시청자 분들 중에 희망자 와 너무 희망하다 어 네 사장님 네 진짜로 몇 장만 상징적으로 네 아 지금 안 계세요? 아 그래요? 아까 보고 화이팅하고 뭐예요? 아 저거는 다른 분들끼리 네 김문숙 네 김문숙TV 여기 여기 아 아 네 어 황교 후보님 여기 계시네 네? 황교 후보님 좀 계셔 아 그랬나 봐 갔다 오셨나 봐 근데 지금 다 연장붙고 있어가지고 바꿔서 황교 후보님 여기 그 끝내는 타이밍이 다 황교 후보님 바로 옆방에 계십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 뭐 타이밍 좀 막 그런다 한 몇 장만 네 몇 장만 예 네 네 네 네 혹시 김정이었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성산기옥종이니까 진짜로 성산기옥이 되는지 우리가 접어서 넣은 투표지가 잘 펴지는지 실험하는 내용입니다. 이 선관지 대중자들이 국민들한테 성산기옥종이라고 우리 대대기로 보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펴지는지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건 이 투명 투표함과 진짜 실제 투표지 그리고 다리미까지 가져왔고요. 그리고 밖에는 콘크리트 누르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로 엎혀지는지 콘크리트 누르는 차로 누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부정하는 사람들이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지금이 자유당 시절이냐. 근데 진짜 웃긴 게 아니 지금이 진짜 지금이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몇십 년 동안 그걸 파악을 못해가지고 130,000살 기네스북보다 더 한 사람들이 그렇게 100살 넘은 할머니들이 막 몇십 명이 뜨더라고요. 옛날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아니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우리나라 진짜 얼마나 그지 같은 곳 가면 그걸 파악을 못해요? 이상한 이상한 지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안 줄어들면 진짜 빨리 빨리 우리 예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 아니죠? 우와 괜찮으면 안 좋다. 지금 연설 끝난 것 같으니까 빨리 좀 구워달라고 해야겠다. 아니 상징적으로 나눠주고 싶은데 여기 몇 분? 여기 좀 구워달라고? 한 분 더 이렇게? 끝났잖아. 끝났잖아. 이거 또 재단한 거네. 재단한 거 그거 아니라 뽑은 거라는데? 액손에 액손에 그렇죠. 요백이 반죽을 아 견본이라서 견본이 일부러 예예 안주시오니 이거 진짜 견본이야? 네 견본 요백이 넣는 거지? 요백이 요백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넣은지로 하나씩 커트로만 됐는데 여기 좌우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 뭐지? 선관위에서 선관위한테 프린터 뽑기 안 하고 선관위는 뒤에 이걸 뭘 해서 막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질 리가 없어요. 이거는 중고로 산 건데 고정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놈들이 넣은 수표지라는 거를 본 적도 없는 거야. 집에서 영수증 나오는 것도 어떻게 나올지 불어서 모르는 맞아 맞아. 인간들이야. 카드 우리 긁으면 알바도 안 해갔다는 거 아니야? 알바도. 그 안에 놀지. 집어넣는. 영수증도 영수증 좀 해봐 어떻게 했다고 혹시 몰라. 어 한 분 좀 보면요. 한쪽 질문 좀 할 거 생각 좀 하시고 싶거든요. 네. 돈을 보내요. 황교안 후보님 좀 보내셨다고 5개월 동안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한 번씩 접고서 세례를 한 번 접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통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애국 시민들은 정상인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는데 이건 이렇게 접었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지금 저기 끝나면요. 아니 이거를 너무 무서워야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요만큼씩 한 1cm씩 나눠야 나눠 드려야 되겠지. 진짜 막 접어다가 얘 다 그냥 딱 나눠 드리고 접어서 좀 가져와다 그래야 될 거 같아. 죄송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 세팅을 제일 나눠 드려서 여기가 아직은 불가능하다. 네.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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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간중간에 안 안 보기인 거지 안 보기 야 근데 이게 다 들어가면 어 여기 꽉 차있어서 대충 눌러가면서 놨어요. 아 그래요? 저는 맨 처음에 일 받다로 와가지고 응. 나도 새벽 6시에 네. 아 이 안에 누가 질문하셨는데 안에 푸대자루 같은 게 있었다고 네. 있습니다. 안에 푸대자루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이따가 푸대자루로 옮길게요. 네. 푸대자루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푸대자루만 꺼내가지고 어 그 현장으로 가져가거든요. 그것도 우리 재현을 다 해야 돼요. 푸대자루로 넣는 다음에 22kg 정도니까 이게 무겁진 않으니까 이걸 푸대자루로 옮긴 다음에 어 이걸 이제 그 차에다 싣고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재현을 쭉쭉 해볼게요. 손님한테 저거 끝나면 좀 알려달라고 해야겠다. 저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게. 저기 손님이 계시니까 네. 손님한테 부탁을 드리게. 손님께 저거 우리 황기아님 연설 같은 분들께 어 해두게. 손님한테 저거 원래 투표할 때 이렇게 대충 적었나? 되게 꼼꼼하게 접지 않나요? 대충 손님이 아프지? 사실 조시아님 있잖아요. 네. 이 정도 치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 평번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밑에, 여기 걸려가지고 빨리빈을 한다고 안 고개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내가 볼 때 이걸 흔드는 이유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막 흔들죠? 얘네들 그거 끝에요? 예 흔들어요 흔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흔들어요? 예 이게 뭐냐면 뭐봐요? 다 들어갈까 이거? 지금 볼 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요? 대충 눌러도 그렇으니까 대충 막 집어넣어 대충 접은 사람들 근데 대충 접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들 내 한 표 소중하다고 꼼꼼히 접어가지고 아니 이것도 잘 맞춰서 이 정도면 좋겠죠 막 이렇게 꾹꾹 누르지는 않아도 이렇게 잘 맞춰서는 접었지만 너무하나 야 이거 들어가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냥 넣어보자 이거 뒤에 싸우는 거 한번 넣어봐요 적당히 섞어놔야 되는데 네 긴 거하고 짧은 거 같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조금 섞었으면 좋겠어요 섞어서 최대한 비슷하게 제안해야 돼요 섞어서 넣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이게 1시간 하나 우리 1시간 하나 하지 않았어요? 우리 1시간 하나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한번 흔들어야 되죠 근데 되게 진짜 신기한 게 무거우니까 계속 계속 눌리면서 이렇게 돼요 잠깐만요 이거 맞아 눌려 장난 아니야 하나 그냥 긴 거 작은 거 같이 자 이게 지금 진짜 신기한 게 우리가 이걸 누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20분 전에도 이 높이였어요 근데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무거우니까 알아서 눌려서 우리가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눌려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밑에는 이제 요정도 지금 꾸겨진 상태거든요 얼마나 더 심하게 꾸겨지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요거 이 아랫부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실제 찍은 분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빳빳한 거 얼마나 빳빳한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빳빳한지 다 갈아친 거 쓰레기장에서 그 도장도 많이 많이 있었어요 도장도 있어요 그게 하드님 중고 그게 있죠 이번에는 풀펜제를 달려야죠 민원대장 때문에 파악하는 것도 봐야 되서 싫다 네 다 그 다소 쓰레기통에 오십시오 쓰레기통에 오십시오 쓰레기통에 오십시오 원태 부합하자마자님 형님 오십시오 야 이거 언제 살지 민원장님 이럴 식으로 파악하자마자 나오셨다 오십시오 자격이 없는 애들이 자격이 없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원천 모여가 되고요 인식 입법 같은 거 다 없어야 돼 그리고 다 기동정법 이런 거 다 아우십시오 네 뭐 보유세 소유세 뭐 소유세 상속세 뭐 소관정사 뭐 다 뭐예요 난 솔직히 홍국표정 정책은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쟤네들 다 봐주는 다 봐준다는 거 같아 일단 뭐 정책 보복을 안 하겠다는 무명화에 조금 더 수호하고 그러고 앉아있잖아 수호하고 그건 결국 그러니까 얘네들 폐약제 그냥 다 봐주고 넘어가겠다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하면 요런 조사를 넣어서 그래요 당내 경전에 요런 조사를 넣으니까 예전에 이준석이 당선 된 걸 본 거지 자기도 적당하게 좌파 성향의 말을 조금 곁들여줘야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당대표도 되고 하는구나 맞아요 이런 걸로 지금 뭔가 전략을 착각하고 있어 그거 다 조작인 걸 모르고 네 조작인 걸 모르고 아 약간 좌파 성향을 내줘야 표를 더 얻는구나 착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 같아요 그 열한 조사 어떻게 믿어요 나 몇 번 말았는지 키우면 60달라고 했다가 또 50달라고 해도 그냥 끊어버리더라 저도요 끊어버려요 나이도 그래요 그냥 난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냐고 했을 때 거기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면은 대상이 아니라고 대상이 아니라고 아니 난 전화 말고도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아 네 그냥 어플에서 어플에서 사는데도 기계가 전화 어플에서도 걔네들도 그냥 체크하는 거고 했는데 거기서도 어플에서도 네 부모님이라고 하면 그냥 대상 아니라고 칙쌥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줄어드는 거 같지가 않지 아 이게 맞아요 이거 개수가 이게 맞아요? 네? 35,000개 아니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줄어들어 우리 이거 정확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야 생건 생건 정확한 거 같은데 킴색이 있으니? 네? 킴색이? 킴색이요? 아니 아니 거의 정확하게 됐어요 이거 3,500개 그거 3,500개 3,500개 7,000개 3,500개 합치면 7,000개 7,000개 원래 이거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없는 거라 지금 줄어들긴 했는데 기분상 네 풀어오세요 아 네 풀어오세요 와 3,500개 아 여기 장소 제공을 해주신 네 네 황교안 캠프 기사실장 계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실장 몇 장만씩 여기 이거 이게 상징적으로 한 장만 한번 정수하고 보실까요 이거 변분이거든요 접어가지고 실제 투표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 넣어보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투표함을 최대한 똑같이 사이즈 안 돌아온다 최대한 똑같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적으셨어요 이렇게 긴 거는 한 번 적으셨나요 긴 거는 한 번 적기도 하고 두 번 적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기는 동시에 넣거든요 여기 들어온 분들은 다 찍고 난 뒤에 찍었다 치고 지금 구겨진 것만 보는 거라서 어떻게 적어 넣으셨는지 기회가 대단히 남들은 어떻게 적었을 거다 생각하는 안 적는 사람도 있대요 동굴로 이렇게 왜냐면 내가 찍었는 게 이게 이렇게 접는 과정에서 이렇게 묻어버리면 위협화 될까 싶어서 더 생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인중 안 묶게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넣으셨구나 그렇게 넣으셨구나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모든 경우에 다 어쨌든 안 펴시면 돼요 기억나시는 대로 이렇게 어떻게 적어서 넣으신 분들도 있답니다 9번 적은 사람도 있고 3번 적은 사람도 있고 보통 이렇게 한 번 한 번 적거나 둥글기 이렇게 해서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다 지금 500장은 적은 거 500장이요? 그리고 황크 둘 둘 둘 셋 하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둘 셋 롤롤롤롤하게 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 롤롤롤롤롤롤 잇딱 롤롤롤롤 에서 선관이나 탁재경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딱 이걸 실하게 코를 갑자기 읽어둘 수 있는 내용들도 하고 있다. 설명을 딱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 2, 3분이면 될 것 같아요. 사태경 공개토론에 안 하셨나 보네? 안 하셨나 보네. 전반간 이거 좀 못 빤스러워. 빤스러운 영상에서 만들어내겠는데. 공개토론 못 하겠다고 자신이 얘기하지만. 부정선거 없어야. 부정선거 증거가 없어야 부정선거 해. 증거가 없어야 된대. 그럼 정부 완전 손대. 경제자들 왜 진겨. 저기 뭐냐. 공개 IQ 테스트 같은 거. 이렇게 허접하게 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이 철만일을 너무 과제공과. 허접하게. 아니 얼마나 허접하게 했어. 그 뭐냐. 인구조사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최대한 완벽하게 해가지고. 피가 안 나야. 이 아크릴이 급조된 거라서. 아크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뭐라 말까. 잠깐 이거. 정신으로 뚜껑 열고 할까요 그냥? 아 근데 이거 넣을 때 있잖아요. 구겨져요. 넣을 때 구겨진다고요? 네 이렇게. 힘드네. 열고 열고 열고. 열고 원짜빛 뿌개지는건데. 그냥 다. 이거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아니 방송하는데 잠깐만. 흩어지라고 하면 안되지. 흩어지라고 하면 안되지. 조금 흩어져서. 잠깐만요. 긴 거랑. 어쨌든 간에 안 펴지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뭉텅이로 똑같이 넣은걸. 뭉텅이로 넣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뭉텅이로 하면 안되지. 조금 흩어져서 넣어요. 그리고 좀 풀었어. 우와 대박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긴 거랑 짧은 거 1대1로.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은. 손관이가 더 유리한 거야. 그죠? 맞아요. 다시는 뚜껑 나요. 이거 뭐. 이거. 손관이 배려해서. 유리하면 유리하면. 어. 이렇게 넣어도 그냥. 그렇죠. 아. 손관이 유리하게 해줘.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손관이 유리하게. 그래야. 아. 아. 꽉 계속.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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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했는데 꾸겨지면. 손관이가 하나 넣는 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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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네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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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 축이. 우리 linen이기. 저희는 이 maniac reason. 여러분. 10분 걸리는 것 같던데 3분씩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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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빌려주셨어요 부상 성령 성경 성경 긴급 중단 중지 가처분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예전에 이준석께서 했대요.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대선을 선관위가 안 해야 돼. 대선을 선관위가 안 해야 돼. 대선도 안 하고 그럼 이거 지금 뭐냐 우리 당대표 당 이거 뭐냐 대선 투자 경선도 선관위가 안 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거 똑같은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긴 거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주신 일이 막 하면 될 수 있을지. 잠깐 근데 이거 다 안 될 거야. 지금 한 명 빠졌어. 아 두 명 빠졌구나. 아니 아까 여기 계시던 여자분 어디 가셨지. 저 끝나고 저분들은 한 10장씩만 적어줘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작을 안 하면 사과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조작하려고 지금 계속 TV조선에서도 나왔고 TV조선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뭐 공병원 TV나 이런 데서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는 뭐 그냥 2위로 나오던데? 네. 근데 그런 거 다 이제 하면 안 된다. 다 뭐 이제 국민은 어떻게 이지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뭐 이제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모르는 국민의힘 지지하면은 여기 대상이 아닌 다른 분들로 1%라고 또 우기잖아. 네. 국민의힘 지지하면은 투표 대상이 아니 그 설문 대상이 아닌 사람들 대상으로 투표한 이게 그러니까 원래 짜놓고 시작하는 걸 시나리오. 짜놓고 아니 근데 윤석열은 왜 손에 왕자가 지진 거예요? 네. 무당이 그렇게 하려도 돼? 그거 그거 뭐야? 그게 있잖아요. 손해만 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또 왜 끊으셨어? 엉덩이에 더. 네. 몸에 이제 특정 부위에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반태리가 다 됐구나. 아 아니 요즘 대통령 후보가 무슨 무당이나 믿고 뭐 왕자 시키고 지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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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걔는 무식하다. 와 이거 눌러줘야 될 거 같은데 토론하는 거 보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말은 잘 못하더만 그게 아는 거 없어요. 네? 그것밖에 없죠. 아는 게 없는 거 같아. 아이고 그건 잘 모르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법만 좀 알고 법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사이 모른다고 하니까 쩝쩝이 보다 난 거 같아. 쩝쩝이는 아는 척 하다가 대망김 당하는 스타일인데 아 솔직히 너무 무신한데 왕자가 뭐야 법 말고는 아는 게 없어. 한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유일하게 아는 지식의 법이야. 그 왜 세션? 시설까지 할 수 없는 일 안나. 경제적 잘 모르는 거 같고 최재형 씨는 달라고 했지? 최재형은 지질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될 뻔했는데 지금 뭐냐. 최재형보다 이제 어느 정도 지질이 높은 것 같아? 자, 여론회사 세일 같아요. 지금은 귤농사나 지으면 될 것 같다. 왜 와가지고 난리 지고 있어요? 요즘 백신 안 맞으면 제주도 못 간다니까요. 여행, 금지. 원희룡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거를 지금 넘칠 것 같은데요. 아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이거 입장식 먹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못 먹어요. 이거 있잖아요. 저기 저기 밖에 계신 분들한테 좀 나눠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아니 저기 영상 끝난 다음에 저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주도 좀 문양을 안 한다고. 아예 딱 끝났어요? 아예 안 끝났어요? 응. 머리가 띵한데. 복부urfurf Queensborough 신청 확기할 때 아이 싱싱а 아이고 뭐 다른 거 실물 읽음이 시민회의 Jadi가 있잖아요. Gonzalo 한명이 한 명에 Assistance 네, 핸드폰 또 팝니다. 기간에 배터리가 다 달아버려가지고 핸드폰을 설치해. 다시 깨끗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죽으라고. 하얀고 있는 게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하얀고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실제로 누르는 행동은 안 하니까. 흔들죠. 아, 흔들어요? 네. 이거 안 흔들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부피가 작은데. 이렇게 하면 부피이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가 다 달아버려가지고 퍼력을 해서 사용합니다. 조금 섞어서. 하얀고 있는 유용성 자체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섞어서. 독약이에요, 독약. 하얀고 있는 게. 버틴가요. 혹시 자막이 큰 바다인데. hacer согласors? Boeys말은 공격 Savannah에? 무언가 근데 뭔가 놀라게ako kante? perché jdoma. 관리시 gooeyyyouuuu. 어쨌든 저는 뭐, 경선도 조적을 안 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하얀고 따ks mineta. 근데 뭐 인구점 쪽에 조사하는 거 보니까. 조작하드만. 이미. 다 조작 준비하고 있었나. 이럴땡도 조작해 주는 거야. 이건 뭔가 했네. 어쨌든 저는 뭐 경선도 조작을 안 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아 근데 뭐 인기톱 쪽을 조사하는 거 보니까 조작하더만 이미. 다 조작 준비하고 있었나봐. 거짓말이긴 해. 마경호 병신까지 싸우지도 않아. 거짓말이 난무해. 조용히 있어지면 내년에 또 다음에 또 환생해 주세요. 잘 풀어서 최대한 풀어가지고. 지금 긴 거를 우선 해야 돼요. 긴 거. 같이 넣어. 같이. 일단 저기 안 덮은 것도 좀 넣어주세요. 한 대씩 맞아봐. 막 발로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 지쳐서 좀 나가고 있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재미있는 서브 통해서 하면 재밌잖아요. 지금 아무 생각해 머리가 하나 여기. 아니 옆에는 황교안님 연설하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지금 연설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제가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뭘 연설을 한다고요? 황교안님 지금 와 계신다니까. 네. 나 못 봤는데. 서 있다. 내가 아까 나갔다. 끝난다고 했는데. 끝난다고 했는데. 비주얼이 또. 이미 찍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충분히 안 돼. 끝난 분위기긴 한데. 다들 정장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니 이거를. 한 대씩. 나눠주면서. 우리 부탁을 드려볼게요. 어. 진짜. 참..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염치. 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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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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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들 비 안 오세요. 비용입니까. 진짜 나 못한다. 원형아. 형님 회장. 어? 그러니까 끝났던 무슨 얘기라도 해드렸는데. 힘드네.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해버릴게요. 저거 다 간 거? 잠깐만요. 이제 투표하면 가져올게요. 어. 그게 낫겠다. 그래서 일로 가져올게요. 아니 나는. 나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유튜버들이. 특별용지가 진짜 강해져서. 찾아봐요. 파지나 진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7차 대장을 접어야 되는데. 동물이 공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기. 우리 같이 한 번. 네. 네. 이만큼씩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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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신 줄 알아서. 네. 네. 아니. 아니. 주세요. 주세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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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을 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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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장씩 가면 안 돼? 개소선 모델데? 개소선 모델데? 아버지 형이 찍었네요 내가 вр Brian ver Create joka 전문가님도 이렇게 돼 이렇게 ش표igns finish EEP eager perch academic patients Karim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네, 먼저. 네, 먼저. 네, 먼저. 네, 먼저. 네, 먼저. 난 내 몫을 못 가지. 저거 좀 해야죠.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책상에 가서. 형봉투 씨. 형봉투 씨. 형봉투 씨. 형봉투 씨. 형봉투 씨. 책상에서 이렇게 해드셔서. 책상에 넣으시면 돼요? 다른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의 이의제기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은 다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공범인가 보죠? 공범 아니면은. 저번에 그. 이준석 대표님께서. 제일 많았어요. 여기다가 핫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오크도 받았다고 생각해요. 형봉투 씨. 형봉투 씨. 실제로 제어해보려고. 사이즈. 맞추고요. 정의로 똑같이. 크기에는. 어떤 얘기에 대한 똑같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적은 것들을 다 얘기 해보고 있는데. 또 또 또. 이게 지나가. 종이 부지가 질제. 26kg. 20kg. 그래서. 50kg. 그러면 가져온 줄 아는데. 종이가 제일 조용으로는. 22kg. 크기. 안전나. 이거를 좀. 실제로 이제. 투명 마크리즈를 해가지고. 시연을 향해. 동영들 이제. 다 보고. 도전이 빳바닥에 나올 수 없다는 거. 돌돌 만다고 하셨네? 돌돌 만다고 하셨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네네네 아 네네 네 아이고, 아이. 아유, 참 나 힘들다, 힘들어. 연한식이 여러 명으로 오라고 우리가 이 분야 주문하는 거기에 이렇게 전 진짜 통, 여기 시에 이 씨앗, 와우! 이 씨앗, 이 씨앗. 여기다 전. 여기 모으신 분가 여러분, 여기 모으신 분야 있어. 여기서 가는 거. 우리 여섯 배수다 그 주소 내리 nur 거시고. 조용안노보다 못 만나서 고여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달이 바로 지금 옆에서 잠깐만요 pourquoi? 거기에서 고여줄게요 성경한 분 많아요 서서 도와달라고 하신 거 도와주실 마음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중 그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 고마워. 그날인데, 너무 실시가 안 되고 실제로 특별하셨을 때 접었던 것처럼 분명하던 거 아니, 재밌으시거든요. 아예, 유튜브. 아예, 예예. 아마도, 예예. 그쵸, 이게 좀 행수가 많아서 네, 형은. 이것을 나는 잠깐 이분이 반짝이야. 그래갖고 이것을 한 번 접으면 복원이 안 되는 거야. 그쵸, 죄송합니다. 저기 호루자식은 복원이 된다고 하는 놈 아니야. 그러니까요. 복원이 되면은 벌써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대단한 발목이 아니, 여기는 여기는 진짜 대표님도 물어본 게 이것은 야, 됐어. 절대 안 된다고. 여기 몇 점씩만 여기 진짜 접었던 것처럼 그냥 좀 접어서 여기 뭐 이렇게 아유, 조금만 조금만 좋아지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조금만 좋아지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특별했을 때 내가 접었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어떻게 접었는지 한번 기억을 다듬어 보셔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대로 안 접은 분도 있거든요. 안 접으면 안 접은 대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돌돌돌 말해도 되는데 아니, 돌돌 말하면 하트 기능이 많은 거고 아니, 여기 몇 장 있어? 몰아서 있어? 몰아셌놈 새끼가 어디야 있어? 한번씩 접었다고 만약에, 저번에 저번에 안 펼친다니까? 저번에 내렸던 저것을 asp Tor usar 그제 있잖아요. 이제 거짓말하는자들 국민을 속이는 자들 바나님께서 있잖아요. 이제 천금과 번개와 아까 잠깐 오셨었나요? 거짓말하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다 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고 성관이 나쁜 놈들이나 죄짓는 감옥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성관이를 폭발시켜보려야 돼. 살금은 없어져야 돼. 살금은 없어져야 돼. 성관이요. 아 미운 일을 왜 뭐 가면 돼. 여기 안 돼. 잠시만요. 이거 저거. 이거 성경대표님 이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성관이 폭발시켜야 돼. 이제는 진짜 이제 거짓말하는 대로 열정만 적고 가야 돼. 양국에서 다 쫓겨놨어. 아이가 살팡이 안좋고 가야 돼. 열 달씩은 이미야. 대한민국이 우리가 우리 6.25 사별 때 우리가 6.25 선전연사예요. 저희가 7년간 조금씩만 적어주세요. 장소가 많아가지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논술가 점점 뺏을 때랑 어떻게 뜯고 했을 거다. 이것도 혜택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진짜 그 허위공자들이 그분들인데 그걸 당하시니까 아니요. 혜택을 엄청나게 입고 혜택을 엄청나게 입고 진짜 나를 철판 잡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일반 안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백이 잡는 자들은 다 멸할 수 있습니다. 천둥과 광개화 우리는 과거 담배이 나아갑시다. 하나의 의정 열 장시간에 어떤 거 열 장시간에 열 장시간에 아니 이거 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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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택배하셨던 모양대로 어떻게 접으세요? 이게 펴진대잖아요. 이게 펴진대요. 이게 펴진대요. 이게 펴진대잖아요. 어떻게 펴진대요. 이게 이 편바바대 펴진대자나 그럼 보여주라고 그러면 펴지는 것 표진돼가지고 토론해보자니까 토론 안하고 더 막 직접 해보자 그래요. 보자 그래요. 국민들 앞에서 지금 계시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화척연이 맞나 아니에요? 아니 이게 우리가 특별히 적어놓으면 했는데 빳빳한 명기로 나오는 게 이게 한 번 더 적는 거죠. 이제 이걸 이따가 꺼내볼 거거든요. 꺼내면 다시 빠빠 돼지는지 안 되는지 동영상 촬영에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종이 많으니까 도와주실 의향 있으신 분들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오늘 안쓰는 거. 간추리는 것도 해야겠네. 시간 맞출 수 있는 거야. 간추리는 거는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3,500장 넘을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접어라 그래요, 분명히. 선생님이 벌써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면 들어가요. 왜냐면 원래 종이의 종이가 30장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막 이렇게 쌓여있는 게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들어가면 지금. 자, 그럼 하태경 빨리 오라고 그래요. 네? 같이 한번 해보자고. 유튜브 하태경이요, 부정서버 전문가예요. 옛날에 그... 쫓아내야지,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지. 가수들 뽑는...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지. 프로듀스라고 해가지고 그거 부정투표를 하는 거를 하태경이 밝혀내고. 빨리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지. 뭐에 제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태경이 이슈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밝혀낸 거야. 그러니까 하태경이 부정선거를 잘 알아. 그러니까 이제 사회로 부정선거도 다 알아. 다 아는데, 대거품은 불고 없다고 하는 거는 이유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도덕놈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 처벌하십니다. 다 매력하십니다. 다 매력하십니다. 근데 뭐 하태경이나 진중권도 질문하는 거 보면요. 덜결 떨어요, 떨어. 다 먹어야지. 아이고, 다시 해야 되는데. 힘내세요. 대한민국 우리 반드시 우리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거의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저기도 아까 좀 끝났을 때... 진행하는 측에서 조금 양해를 도와보는데 더 좋겠다. 그리고 우리를 해줬으면... 이제 좀 원하게... 그걸 원했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도움이 되죠. 또 이제 또 뭐 좀 편한 복상으로 오시면 좋은데 다들 정장 입고 오셔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 너무 막... 그냥 뭐 요인이니까... 뭐 요인이니까... 다시 당국 가야 될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좀... 좀 막 도와달라고... 저기 있잖아요. 우리... 이른 저녁을 좀 먹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뭐... 저기를 근데... 한번 계속 쓰게 해 주나? 한번 다섯 시까지 하면 돼. 그래가지고 남친... 더 쓰게 해 준다고 하면은... 밥은 먹고 오는 게 낫지. 얘기를 먼저 해 보고 와야 돼. 네. 이걸... 한 번씩 한 번씩 해 주지. 그래가지고 남친... 안녕하세요. 조사님이시죠? 아 네. 옛날에 제가 500년도 안 될 때부터 지금... 구독자 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참 마실 때부터 막... 어벙 어벙 할 때부터... 내가 막... 돌려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도 이거 보라고... 내가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아... 요새는 좀 안 보지만... 바꿔서... 아... 왜 문을 닫지? 내가 일부러 열었는데... 아... 아... 저기... 사람 끝나고 나면...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일부러 문 열은 거라니까... 닫지 마... 환기 돼야 돼. 응... 아... 아무리 마스크 했어... 네... 사전투표 배경이죠? 네... 사전투표고... 총... 청구할 때도 이 정도... 아... 이게... 네... 이게... 후보가 많으면 길어지거든요. 네... 근데 비례는 똑같아요. 네... 비례는 똑같이 정확한 사이즈로 했고... 이거는 이제... 후보가 4명일 경우에만 사이즈 맞췄는데... 네... 이제 이제... 인천연수구가 이 사이즈고요. 네... 영등포는 한 칸 더 길어서 조금 더... 맞습니다. 이게... 형태로... 이거는... 안 넣은 거... 벗어넣죠? 벗어넣죠? 네... 근데 안 접어서 넣은 것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안 접어서 넣는다고 하길래... 이렇게 넣은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안 구겨지는지 구겨지는지... 근데 뭐... 안 구겨질지는 없지만... 그래도... 무게니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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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종이... 재질의... 똑같은 무게에다가... 똑같은 사이즈... 그... 투표함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 거거든요. 네... 투표함 하나에 이만큼 들어가는 건가요? 그... 투표함은 조금 더 커요. 실제로... 아니, 그니까... 한 이 정도 더 큰데... 투표함 하나에... 이만큼씩 넣고서 그걸 하는지...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어... 각 동별로... 동별로... 이게... 통이 아니고... 안에 사실은... 이게... 포대자루가 들어있어요. 겉에 통을... 빼 꺼내고... 포대자루만 들고... 이게... 개표장으로 들고 와요. 그러면은... 각 동마다 두 개씩... 왜 두 개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꼭 두 개씩 다 들고 와요. 아, 그래요? 그런 게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이게 있잖아요... 눌리면은 많이 눌려요. 맞아요. 이게... 이제... 꺼내가지고... 뒤에 포대자루만 꺼내면...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용량이 많아... 오... 한 이... 조금만 좀 접어줘가지고... 셔... 시험하던데... 네?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지금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이를 투표상집 찍어놓으면... 원상으로 해놓는다고... 원상으로 켜진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더 커지는지... 똑같은 크기로 지금... 기어코랑 기어코를 만들어가지고... 손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각자 가성대로 한 장 한 장씩 접어야 돼서 시간이 많이 드니까 실제로 투표할 때 몇 번 접으셨는지 기억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장씩만 이렇게 접어주시고 너무 많이 넣어서 손가락이 아파서 그러니까 다 돌돌돌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같은 규격이 있고 여기 밑에는 몇백 장 정도는요 성관위에서 쓴 롤 용지 그대로 넣은 것도 몇 장 있어요 인쇄가 되고 몇 장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변명을 못 하죠 그대로 완전히 똑같은 거에요 아 사람 많으실 때 한 사람당 합격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2,30장만 했죠 난 값이인 줄 알았는데 앞에 나와서 얘기도 못할게 나는 거기 앞에 계신 줄 몰랐어 하고 다 끊은 거 가졌는 줄 알았어 불제탕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둘면 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손발을 계속 흔들었구나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이렇게 바닥에 들어가야 돼 바닥에 놓고 의자 놓고 네 책상을 잠깐 밀고 책상 다시 원상 묶고 하자 아 이건 옷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장소자 맞고 한두 장은 그런 사람도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문 앞에다가 좀 넣을 거 같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부천신룡은 진짜 4초당 하나면 네 진짜 네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하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평균으로 받았을 때 4초당 하나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네 첫째 날은 좀 적게 하고 두 번째 날은 많이 하고 이렇게 들고 이제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이런 걸 감안하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2초당 1장씩 넘은 걸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말로는 저희가 기계가 많았으니까 또 간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건 가능한가요? 네 오늘이니까 이제 네 대충이 그런 게 중요하니까 대충은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다 잘 갑질입니다 갑질 명호사님 고맙습니다 아 갑질 명호사님 환영합니다 네 마음대로 줘봐 응 마음대로 줘봐 접어봐 마음대로 줘봐줘 마음대로 줘봐줘 나 양면같은 줘봐 아는 건 있었는데 첫날을 뭐라겠다 아 접어봐 사장님 접어봐 사장님 한 번 줘봐 종이 접어봤어 종이 접어봐봐 마음대로 잡아줘 마음대로 마음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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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똑같은 재질이죠? 예 똑같은 두격이고 똑같은 사이즈 개수도 거의 맞췄고 예 예 예 요렇게 그냥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남았어 예 예 그냥 넣는 것도 있죠 예 이건 개구리 접어 한 천 명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00만 해요 아니 실제로 똑같이 해봐야 돼요 응 여기 넣어 여기 넣어 안 접어도 되고 마음껏 접어서 넣어도 되고 안 접어서 넣는 거는 괜찮아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의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긴 있잖아 예 잘 됐어 예 예 예 많이 접어놨을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예 머리가 어지러질하다 예 잠깐 이거 이제 들기가 힘든데요 일단은 밀어 밀어서 아닙니다 네 이거 좀 철저하게 생각 부탁해요 아 네 아니 아니 그게 네 싸워야 돼요 필요할 때는 필요할 때는 사전 자료를 잠깐만 잠깐만 예 여기 놔두고 다시 나올게요 아 조수야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 많이 오셨구나 예 잠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가지런하게 좋지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이 특이한 것 같잖아요 아 아 아 아 저는 이제 막 돌조라 말기도 하고 종이 비행기도 좋고 막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승관이 배려한 거예요 5일 5일 그냥 넘고 또 꽤 많이 그런 거 있어요 돌돌 말아서 하태경이 얘기한 것처럼 돌돌 말았네 저기는 네 6,7을 하는데 네 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저기 병선에서 조작이 문제거든요 네 네 아시다시피 저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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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민들한테 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시민들한테 이제 유튜브에다가 요라고 아 전화해라 알겠습니다 전화하는 건 두 가지예요 네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전화해 볼게요 전화해 볼게요 내가 말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왜 경선을 왜 경선을 부정 부정에 주번된 중앙부에서 하게 하느냐 중앙부에서 하게 하느냐 중앙선을 부정 선거에 대해서 왜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여보세요 네 부정 선거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왜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해 확인을 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당해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네 짧은 거 그리고 그 이번에 경선을 왜 중앙선관위 그 범죄 조작하는 놈들한테 왜 맡긴 거죠 국민의힘의 그 경선 그거를요 네 짧은 게 더 그래도 덜 힘들어요 여보세요 예 그 왜 국민의힘의 경선을 왜 조작선관위가 해야 되는지 저희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받고 황교안 후보가 우리가 토론회 하는 거 보면 황교안 후보가 응원하는 사람 슈퍼챗을 왕창 쏟는 정도로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데 막 이걸 여론을 조작해서 2%로 만들어 놓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이 조작 개조작선관위를 왜 우리가 믿고 투표를 맡게 되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조작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죠 서병수 위원 안 계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요 선거관리위원장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정흥원님 정흥원님 계십니까 정흥원님 정흥원 정흥원 정흥원이에요 홍어 홍어 홍어예요 홍어 알겠습니다 홍어 정흥원한테 전을 전을 해보겠습니다 홍어 예 진짜 홍어어요 홍어가 누구예요 홍어 정홍원님 어머니, 이것이 선거관리위원 위원이예요. 이원들이, 선거관리위원들이야. 모른다고 말 안 되는 거야. 권영수 위원한테 나 전화해볼게요.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홍헌 전화번호 어디, 홍헌. 다 가르쳐달라고요. 정홍은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현관이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권영세 의원님 계십니까? 여보세요? 계십니까 혹시? 안 계세요? 권영세 의원님한테 저희의 뜻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국민의힘 경선을 조작 선거하니 선거를 조작하는 개쌍 조작분들한테 이런 개쌍 조작분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사회부총서 완전히 조작한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국민의힘 경선도 조작할지 모르는데 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어디 살겠습니까? 사람이 이거? 조작해 그걸 맨날? 조작기만 한 놈들인데? 아니 어떻게 조작을 했으면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요. 말 됩니까? 조작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 평생 국회의원이나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놈이 어떻게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요. 조작질 해가지고 그런 연예인 방송에 나와서 허치과리나 하는 놈을 거기다 앉혀놨으니 돌아가겠어요? 이게 제1야당이 이거?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이거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디 간 주자 그래야지. 어떻게 이준석 같은 애들까지 당대표가 되는 그런 제 조작꾼 선관위를 어떻게 우리 경선을 해요.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전달해 주세요. 먼저 잡혀주세요. 네. 그리고 정홍어 홍어 아세요? 홍어? 정홍어. 정홍어 아세요? 홍어? 그쯤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 주세요. 홍어 홍어. 정홍어. 정홍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정홍어예요. 홍어.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이제 거의 좀 받아주세요. 다 원세 받으십니다. 그렇지 좀 뭐해라. 왜 저기 두 단서를 말 못하게 하나요? 이게 다 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요. 네. 그거 뭐요? 못하게 하나요? 네. 뭐 물어볼까요? 말 못하게 하면요. 텔레그램으로요? 이걸 계속해서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생활했습니다. 만약에 메일로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전화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전화를 해야 돼요. 나가 힘드리면 하지 마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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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따줘야 됩니다. 따질 건. 네. 무슨 말이야. 저 사람. 홍어한테. 홍어한테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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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편히 줘. 네. 자. 따져야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정보를 입세였습니다.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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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랑 그 밑에 하위 위원들 전화 좀 해주세요. 홍어. 홍어. 홍어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홍어한테 좀 전화해 주시고요. 홍어. 홍어. 여러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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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남겨줘요. 아니죠. 아니예요. medi của 생각이 다 돼. 옆으로 너희장 좋습니다. 많은 상황을 또 해야 될 일을 숙제와 맞춰주시고 내일 모레 주실 때 나를 시키면 제가 한 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잠깐 여기 지금 좀 참을 좀 두시고 더 오래 쓰는 거 허락해 주셨죠? 아 그거? 아 죄송합니다. 그건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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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면 주셨네요. 그 바퀴로 물러가야 돼? 끝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불러가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살짝 들어가지고 긴 거 짧은 거 다 7시까지 저기 7시까지는 괜찮다는데 7시까지? 네. 그전이 끝날 거 같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접북 펴야죠. 펴는 거는요. 펴는 거 이렇게 하시죠. 바퀴지말고 샘플로 제일 아래쪽 제일 아래쪽 긴 거 하는 거 중간에서 하는 위에서 하는 상관없을 거 같은데 긴 거 짧은 거 같이 섞어 같이 섞여 좀 잘 섞어가지고 좀. 이 정도만 해도 약간 안 퍼져요. 왜 이렇게 아아이 한 번 눌러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어차피 눌리기는 해요. 포대자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눌리게 되어 있어요. 포대자루로 꺼내면 이제 너무 거슬러지 되지 않을 것 같아 좀 막 이렇게 커튼을 해서 해야 돼 저기 약간 뚜껑으로 해서 할 거면 뚜껑을 빼고 할 거면 아, 뚜껑에 칠상을 밀어놓고 했어야 돼 칠상이 있었다고 안개 표시 전화번호 있어 안개 표시 이준석이 안개서 전화해 봐야 돼 스토어 한 판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곱시까지면 시간이 여유 있는 게 아직 안 됐어 일곱시서 빨리 떠올라, 이거?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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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bizim 끝났고.... 아휴, 아휴, 제가 사줄게요 우리 국민분들이 슈퍼센트 저녁 먹으라고 많이 hers escrever 내가 사줄게요 아휴 조시아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조수가 착해요 조수가 착했으니 진짜 뭐해 심성이 고아 아니 그 자파자님 자파 사이트 가서 장관을 위해 방송을 하고 있잖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해야겠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금방 만들어도 이렇게 잘 만들었냐 쉽지 않냐 쉽지 않냐 어떻게든 깔끔하게 아 이게 너무 긴 거구나 채팅창도 붙어 이거는 짧은 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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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지 안 들리는데 아 그러니까요 유선마이크 통 보여주는 거 있지만 통은 일단 또 보여주고 나를 막 다리미도 써야 되는데 다리미 언제 쓰겠냐 비 오나요? 비 오네? 많이 와요? 아 범죄 나왔다하는데 지우는 오후에 왜 이렇게 많이 해 사진들을 찍어야 하나 토요일에 못 보이게 하려고요 음봉 과목 이런 거 뿌리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잘못해놔서 근데 그 인공과목 기술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네 오래됐어요. 옛날에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하면 나중에 영화은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영화은이 현재에는 모해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모해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니켈 카드뮤에 카드뮤 중독으로 옛날에 이따 이따 이면만 옛날에 클레오파트라도 입술에다가 수혼받았다면서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뒤늦게 말 펴주는 게 많은데 지금은 몰라도 요즘에 미국에서도 애기들한테 그런 거 먹이고 그때는 괜찮다고 이거 우리 성면 있잖아? 성면 성면도 한때 몰랐잖아 1급 바람 무엇인지 몰라 우리 고양이 저기 앙버ㅇ 이란데 짚고 왔어요 네? 사실 안드로메다 드시는데 아 그러세요? 짚고 와서 개보생을 빨갱이들도 만나고 빨갱이는 화상에서 온 거 아니에요? 빨갱이들도 근데 뭐 BDH 촬영됐다는 이런 말인데 그건 다 뻥이죠 제가 미국에 살아도 모르는 해볼게요 한국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게 또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믿고 이러는데 아니 그 정도로 뭐 힐러리도 좋고 이런 믿고 왜 이렇게 모야지 아 아 파이팅 네 파이팅 아 KR2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맛있는 거 봐줄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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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0장 정도만 해보고 며칠 묶였다가 또 꺼내서 해보고 네 너무 과학에 의욕적이었던거 많이 했어요 한 3분의 2는 한거 같은데 네 3분의 1은 이거 3분의 1은 한거 같아요 긴거는 다른데 뭐 어차피 똑같을거 같은데 네 지금 영상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짧은거 만들어야겠다 한 5분이나 10분이나 통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비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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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배우면 좀 이곳이 울거 같아서 아침장 나올 때부터 우리가 좀 울거 같은데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재앙민국뉴스를 며칠째 못했다니까 뉴스가 막 쌓여있어 아 맞아 그거 기다렸는데 며칠당 현장 방송하느라고 재앙민국뉴스를 못했어요 재앙민국뉴스를 며칠 재앙민국뉴스를 며칠 재앙민국뉴스를 며칠 재앙민국뉴스를 며칠 재앙민국뉴스를 며칠 재앙민국뉴스를 며칠 사질로 찢어가지고 아 이 이 요구하고 있던 엄마 아까 거기 좀 찍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거 하지말고요 다음에 그 자기가 이제 부정선고 없다고 증명을 해야되니까 다음에 이거 사만장 자기 혼자들 다 줘보라고 참 아니 아니 부정선거면은 제가 뭐냐 정치 그만둔다고 했잖아 나가야지 지금 당대표 모인 것은 정치잖아요 저기 두 분 이렇게 불러주세요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1인 시위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1인 시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막 이렇게 민경호 의원인가? 민경호 의원 같아요 그래서 뭐 치고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 계신 분들은 같이 으쌰으쌰 저 선생님이 세컨드폰 있죠? 맛집 검색을 좀 해주세요 끝나고 맛있는 거 여기서? 맛있는 거 어떤 거? 몰라요 카톡 앱에 팁을 알려드릴게요 음식점 음식점 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맛집으로 검색하면 리스크가 좀 뚝뿌려 맛집으로 검색하는 여기서 맛집 검색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카카오맵으로 이제 팁은 음식점을 주문했는데 카카오맵에 댓글이 많다 댓글이 많거나 뭐 이제 저장한 사람 이런 게 많다 이러면은 이게 맛집이래요 좀 찾아주세요 소리가 자꾸 맹노는 거 같은데 돌리면 조금 줄어야 될 거 같은데 알았어요 아 네 소리도 띄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며칠 뒤에 와서 수업 편의자가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죠 오늘 그러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선관위가 더 불리하잖아요 우리는 선관위가 유리하게 좀 해 주죠 그래서 오늘 오늘 그냥 제일 밑에서 100장 중간에서 100장 위에서 100장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 좀 한번 오늘 상태를 보고 며칠 있다가 그러면은 뭐 저 혼자 하든지 따로 뭐 오래서 하든지 해서 하더라도 다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네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죠 중간에 맨 밑에 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제일 밑에 하고 중간하고 제일 위에 이렇게 조금씩 하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찍어서 막 쭈글쭈글 해진 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선관위 그 새끼들은 잡혀가지고 다리미 위로 가지고 했다는 일인데 아니 그게 많이 안 되시고 아니 그렇잖아 다리미도 가져왔으니까 다리미도 가져왔으니까 이거는 진짜 당연한 걸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당연한 걸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게 사람이 많으면 네 네 네 네 네 근데 어제 원래 사실은요 그 인쇄 그 사실은 그거 하시면 네 둘이서 같이 했어요 둘이서 아 하고 싶어요 하면 재밌겠다고 여러분은 둘이 했으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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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실험하려고 신청하자 다 직접 접어가지고 투표함에 넣어보고 있습니다 가상투표함 우리가 투표함을 투명한 형태로 형상적으로 된다고 안내한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유튜버가 아 그거 찍은 사람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키게 종이가 이게 어떻게 접히는지 보려고도 투표함을 저희가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한 번씩 말아줘야지 네 차라리 오징어게임에서 투표하듯이 기명투표 해버리면 간다네 기명투표 아니 이름 쓰고 사인을 해요 그냥 아니 일본에서 그렇게 안 된거세요 네 그 정도 못하지 그렇게 아 몸맥력이 거의 제로인 나라에서 이름 그냥 쓰면 되지 그러게 몸맥력이 거의 제로인 나라인데 괜찮습니다 아니 개인정보 그렇게 어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도장을 찍고 이제 사인을 또 해 왜냐면 아 그거 그게 뭐구나 그게 그거 개인정보 이거 좀 미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개인정보 하는 나라에 아 그렇게 개인정보 네 네 아 네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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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개인정보 주면 중국 앱 앱 같은 거는 왜 맘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공통 거 주면서 사이러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 개인정보 개인정보 아이 저 저걸로 주신 거예요 아까 네 저기 있던 거는 네 아 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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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실천천 영웅이 없는데 네 빨리 중국 딱가린 놈 정치가 끝나야지 네 네 이게 그 뭐지 그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있잖아요 살인사건 같은 거 범죄가 일어나면 용의자가 가장 우선 용의자가 되는 게 그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선거를 부정권으로 해가지고 각자 국회의원도 뽑아서 국회의원 하는 가장 큰 일이 입법하는 거잖아요 법 만드는 거잖아요 가장 역같은 법을 많이 만들면서 이익을 가장 보는 사람이 누구냐 중국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깡패들이랑 깡패들 중국인들이 지금 막 부동산 싹쓸이하고 있는데 그 법안들을 만든 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기본 상식으로 외국에 중국이 있다는 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선 선거이지만 우리 유일하게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황교가 황교안 선거거든요 그걸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왜 맛장구를 안 쓰는데 다른 후보는 맛장구를 중국 딱까지 들리지 않나요? 다 중국 돈 모은 거지 황교안 원빼가 다 중국 돈 모은 거지 돈을 모은 게 아니에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여자? 네 여자예요 약점 잡혀있어 동영상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술에다가 약 먹여가지고 뭐 끌고 와서 사진 찍고 한다던데 맞아요 약 먹이면 뭐 어색할 거예요 뭐 근데 약 먹으면 그게 돼요? 술이랑은 달리 약은 마약, 마약, 마약 기아그라 섞어서 먹이겠지 아아 작용은 이미 못 쓰는데 아니, 그렇죠 홍립군 작용이 이미 있어요 갈쪽에 그... 아... 갈쪽에... 아... 갈쪽에... 네? 저건 안 해야될 것 같은데 아까 딴 걸 들고 가신 것 같은데 저걸 들고 가셨다고요? 네 이거 들고 가세요 아... 이거는 다... 길건 다 해야되는데 아 그래요? 말투에 이건 되세요 네, 하니가 왔습니다 아 긴 거 여기 있던 것도 긴 거 엄청 많은데 지금 긴 거 잡았어요? 엄청 몰랐을 때 많았던 거예요 긴 거 잡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정말 한 땀 한 땀 이탈리아 장인이 적듯이 적었는데 지금... 지금 뭐... 뭐랄까 이게... 가끔 저 돌돌 말아요 폐탈, 폐탈을 좀... 살짝 적어도 표가 나거든요 왜냐면은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 적어도 여기 티가 나요 이쪽은 작으니 근데 이게 피어진다고 하는 게 이게 머리가, 영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꾼들은 여자 문제가 다 있어요 자, 지금 박주영도 나왔잖아 박주영도 그건 일부예요 응... 근데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잠 안 자고 싶을 거 같은데 에이... 돈 앞에서 담으네... 굳이 그렇게 하고 싶나? 아니, 그 사람은 잘 때 눈 빼고 자요? 안 빼고 자요? 안 빼고 자요? 아, 이걸로 웃겨요 왜 그렇게 하고 싶어? 궁금해서... 근데 모르긴 몰라도 국정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그, 휴밍트라고 그러나? 그, 휴밍트라고 그러나? 네, 네 진짜 그... 남한, 남한, 한국에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보내는 첩보건들도 있거든요 첩보건들도 있거든요 첩보건들도 많죠 그거, 그 사람들 많이 죽었을 거 같다고 다 죽었어요, 다? 많이가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진짜 불쌍한 거 아니에요? 명단을 넘겨줘가지고 네 명단을 그냥 제공해 버렸잖아요 명단을 그냥... 어... 지절부터 기자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뭐... 보니까 뭐... 국정원... 국정원장 집무실... 뭐 무슨 뭐...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데더라고요? 우리가 영화... 영화적인 줄 알았어? 근데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화에는 뭐 007 첩보건 이런 거면은... 그, 회의 같은 걸 하면은... 특별한 방에 가가지고... 컴퓨터들 방에 있을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 맞아요 진짜 뭔지... 국정원이 있어봐서 아는데... 아... CIA였을 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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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거기서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보낸 첩보건들 명단을 다 까가지고 다 줄여놓고... 지는 거기서 뭐... 어? 그 조 모 씨랑... 어? 저기 뭐... 즐거운 씨랑... 우리나라처럼 간첩이... 간첩이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도 없으면... 아... 어... 어... 이게 일단 뭐... 다른 데로... 나 지금 오하리님 아까 잘못이라고 했었잖아 아 나 지금 손가락이 마비되는 거 같은데... 한 캠프에 있는 게 아니고... 캠프에 그냥 사용하는 거고... 딱 좀... 이거 오하리... 이거 왜요? 헐... 다리미로... 헐게도 힘들 것 같음 월호선 엄지가 지금 상태같은 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아 이렇게 하겠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아 이렇게 하겠어요? 똑같은 수법을 써야 돼요... 아 이렇게 하겠어요? 이인계 쓰고... ㅋㅋ 이인계 쓰고... 그냥 죽여야 돼요... 이인계... 다 필요 없어요... 미인계 써가지고 약점 잡고 그냥 끌어내가지고 꼭 흐뭇해 버리고 그래야 돼 이게 바로 시켜먹어도 돼 뭐 시켜먹으면 안 돼 여기 싫어해야 돼 근데 여기 피자는 먹던데 피자는 먹는데 이게 왜 맛있지? 맛있는 거 우리 다른 거를 좀 봐요 저기 또 있잖아요 여자를 하면 환장하는 거니까 미인계 써가지고 긴 거는 다 해야 돼요 약점 잡아가지고 긴 게 있잖아요 여기 가요 긴 것도 긴 게 두 개였는데 긴 거는 다 해야죠 네 한 개가 이미 없어졌는데 저기 보면 지금 만원은 위에 가는데요 네 아니 우리 7천 장이 아니고 7만 장 할 것 같은데 지금 도와주는 데까지는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긴 거 봐요 긴 거 지금 긴 게 막 쏟아져 긴 거 막 이게 짧은 거 하고 멈춰야 돼 긴 거 이렇게 제작을 하고 하니까 여기 고민 중 있는 게 여기 짧은 거 여기 짧은 거 아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긴 거 긴 거 엄청나는데 지금 짧은 게 지금 없어요 여기 짧은 거 여기 많이 가면 돼요 짧은 게 네 300장인데 아 이게 짜리 안 맞겠네 어떡하지 아니 근데 저만 그런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아픈 게 저도 없어요 그죠 대박이다 안철 씨는 화이팅 잠깐 쉬고 가고 싶은데 지금 몇 시야 이번에 대선에서 조작을 하려면 삼자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 안철 씨가 나올 거예요 아마 남은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준석이가 예상했던 대로 이준석이는 반일화 안 한다고 그랬거든 이준석은 이번에 당대표 한 게 대선 조작판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 얘 목표가 그리고 대선 조작설 일축시키는 게 얘 역할이고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바른미래당 후보하고 반일화를 안 하는 기조로 가서 삼자 구두로 만들어서 조작해가지고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게 이번에도 양자 구두로는 조작을 못해 조원진도 나온다고 조원진도 나오고 야 씨 다 나오다 조원진도 나온다고 나도 나가라 그럼 조원진도 나오고 흔히 나와대 안철스도 나온다고 그랬고 심상장도 나온다고 했지 않나 심상장까지 심상장까지 아니 근데요 대단한 착각인데 제가 정확한 걸 찍어서 당일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민주당은요 처참하게 표가 안 나와요 원래 원래 안 나와요 지금 엄청나게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자 구두로 해야 조작이 가능이 제가 방송했는데 박영선 오세훈 있잖아요 사전 말고 당일 당일만 해가지고 박영선이 단 한 표라도 오세훈 보다 더 많이 나온 동 개수가 서울이 동 개수가 434개 동이 있는데 434개 동 중에서 박영선이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온 동 개수가 5개예요 5개 그건 아니지 5개는 빨갱이들이 주로 사는 데는 맞고 어느 동이에요? 429개 동은 다 오세훈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좋아서 찍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민주당이 싫어 흠표도 안 나왔던데 박영선이 양표동은 한 동인가 나오세요 아니 왜냐하면 흠표도 안 나오면 지금 이재명이 있고 삼자 구두로 가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재명이 평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니지 우리 우리나라는 거짓말 돼가지고 중국사람이 막 넘쳐 넘쳐 살고 이래도 민주당 민주당 중대촌을 내보내면 그게 중국에 대한 특별권을 줬으니까 조향은 아니 저기 뭐죠 이재명 있잖아요 이재명 그 오픈 단톡방에 제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왜 여론조사할 때 뭐가 나오냐면 이재명 저기 뭐지 여기 이 번호에서 여론조사 간다 그렇게 하면서 꼭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그게 근데 내가 그 공개 두 번 세 번 하얀씨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론조사하는게 천명이거든요 천명이면 그럼 오픈 뚜껑에 몇 명 있는지 알아요 445명인거 그렇게 하고 지금 하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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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습니다 저는 안 맞았고 그럼 누구냐 다 빨개기라는 얘기죠 거기에 만약에 아이들을 하얀씨 맞추겠다고 하면 저는 자퇴할겁니다 애들 자퇴시키고 그냥 산에 가서 홈스쿨링 할거에요 우리 아들한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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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나 학교 뛰어 나오라고 마찬가지n 하얀씨 다 한 번만 쳐줘요 한 번만 쳐줘요 agens 하얀씨 왜 어차피 안 쳐줘요 저 밑심에 하얀씨 안오는 것 같은데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거야 지금 방송 먹어 비 와서 안 오는 것 같은데? 너무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허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누구요? 수민 회장님이요? 아 비 오는 거라면 상관없나? 허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수민 회장님이 허리가 왜 아파? 아 아니 그분이 아 모르시구나 저기 해외여행을 여행사 일하실 때 많이 받으셔가지고 허리가 좀 안 좋으시죠? 해외여행을 가지고 왔어요? 머리가 안 좋으세요? 비행기를 많이 타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요? 숙청하면 좀 보이게 해야 되잖아 아 여자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렇죠 의자를 싫어하는 남자가 있어요 맞아요 남자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요 건강한 거네요 이 의자 뒤에서 동시에 이러면 안 되지 파이팅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투표함 쪽이 좀 보이게 왜 투표함 보이죠? 아니 그런데 그 프로토다일 이 사람은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잘 몰라요 네? 모르는 거예요 아 그거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정 선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자기 채널에 안 경험이 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그때 방송 봤는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부정 선거가 아니 없다고 어떤 구독자가 그러니까 절대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저기 그 그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백신 회사에서 맞으라고 하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있나 뭐 백신 맞으면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하고 사망 시 어 그 비용 다 달라고 하세요 그 서약 그런 그 지식의 도마 얘는 아직도 그 부정 선거 얘기 안 하죠? 아 그 새끼는 안 본 지 오래됐다 지식의 도마라면 쟤는 아니 근데 지식의 칼 왜 이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네? 네 제 문제가 지금 뭐면요 네 좀 이상한데 저기 죄송한데 네 이제 진짜 넘쳐요 네 아니 아니 이게 다 들어간다니까요 형님 한장에서는 그리고 내 그 일하는데 사업장은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조국 동생이라고 하는 김남국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사회로 청소 끝나고 나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데 좀 하는 얘기가 네 아침에 출근하면서 막 열 받아서 난리를 짓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긴 거 짧은 거 좀 섞어가지고 네 네 아니 그 도편된 일 섞어서는 근데 공수처에서는 그 지역이 누구냐면 남카페가 다 박박카페인데 네 그 박근자 여사인데 박근자 의원님인데 박근자가 누구냐면 여기 여기 여의동은 어디까지 하야되나 인쇄 전문관도 들어오셨네 덕분에 종이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30분째로 오게 되는데 서울에 네 누구나 다 그 사람 찍는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박박카페에서도 이번에는 방은 마음에 안 내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을 제가 지금 박근자를 찍어줘야 되겠지 그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박박카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자들 모집글을 내려야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안 좋은 말만 딱 나오잖아요 그걸로 강세해 주셔가지고 옛날부터 뭐든 지금 다 정해져가지고 옛날부터 훈련이 뭐야 거의 그 글이 아직도 있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 그게 강세 당했냐 하면 안 당했어요 그 박근자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즐겨하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막 열 받아서 오더니 하는 얘기가 사전투표 7천표가 뭉쳐 나왔대요 그 지역에서 김남구리가 과연투표에서는 누가 이겼냐면 박근자가 이겼고 사전투표에서 졌는데 사전투표 뭉쳐 나온다는게 말이 되냐 하면 하는 얘기가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거기가 주공이다 보니까 네 그 아파트 층수가 높은게 아니에요 10층이 최고로 높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천표가 몰표가 나올 리가 없죠 더더군다나 사전투표 몰표라는데 하탱금도 몰표는 어디가 몰표 어느 지역구에요? 단원구요 몰표가 안 나와요? 몰표가? 몰표가 나왔다고 김남구 김남구 내가 유지할 때 내가 봐서 알아요 그런 지역구가 있나요? 예 혼자 박순자 혼자 원로시하고 다녔어요 걔는 김남구고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한 개 동에서 몰표가 나온 게 있잖아 아니요 거기 지역에서 그 다룬구에서 김남구 지역구 찾아봐요 김남구가 시참표가 그게 아니라 몰표가 나왔다는 얘기 시참표가 몰표가 나왔다고 시참표가 이상하다 우리 부른대를 못 찾았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거기 사람들은 알아요 뭐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놈을 갖다가 누가 찍냐 얘기죠 김남구군 더더군다나 걔가 나이가 30대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김남구들에게 구청석으로 지금 예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한다고 막 욕을 다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하고 이번에 같이 절감 일한 분이 있는데 그 분하고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엄마도 부동성 거래 라고 인정을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쿠팡이나 섬리식품이나 들렀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시끄들이 왜 그때 당시 화재가 왜 많이 났겠느냐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화재가 갑자기 많이 났느라고 예 그러면서 100% 부정성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성 거래 논란이 있는 굉장히 다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예 근데 내가 산 지역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것까지는 부정성 거 단원구하고 내가 사는 데는 성록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록구에서는 부정성 거까지 인식은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황수열 대표님이 부정성 거라고 해가지고 공개 속상에서 공급하게 타고서 나오다 보니까 그 문제는 정직적으로 조금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를 이제 다음에는 괜찮은데 TV에서 통원할 수 실제는 이렇게 안 누르는데 분위기가 이게 뭐 잘못했어요 너무 안 나셨어요 아니 통이요 약간 작아요 많이 작아요 많이 작아요 원래 더 커요 아 더 커요 근데 제가 이게 제가 사실은 사이즈를 차고가 있었는데 차고가 있기를 잘했어요 왜냐면 너무 크면 근데 하나중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막 누르고 이러진 않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많이 흔들기는 흔들었다는 것 같긴 한데 흔들기는 알 거예요 응 그니까 그 인간을 누가 왜냐면 이게 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 근데요 들어가기에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응 계속 들어가기에는 계속 들어가요 그니까 김남숙 같은 애한테 미인계를 써가지고 통로를 시켜버려 김남숙 같은 애는 여자 아주 좋아할 것 같잖아 아 그럼 흔들리는 써야돼 자꾸 우리만 당하면 안 돼 난 진짜 내가 정계 들어가면 기쁨도 키울 거야 그래가지고 미인계를 쓰는 여자 꼽아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빨리 간첩채키들 약점 잡아놓는 거 이렇게 어? 네 최위원님 네 최위원님 새우야 그런 거 하나 좀 드세요 아 예 괜찮아 네 근데 김남숙만 잡으신 것 같은데 아니 골고루 골고루 있잖아 아 골고루 한 번만 딱 하고 나온다고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두 번은 다 전부 텐데 저기 그 아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저기 그냥 이거 빨리 이렇게 막 섞어서 넣어버리세요 예 성관이 대법 같는데 위인계 써가지고 목표 다 해놓고 어 이게 왜 여기 하실 때 아예 자식을 만들어 놔 볼 거야 누르면 안 된대요 누르지 마세요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안 돼 누르면 들어가지가 않아 아니 일단 넣어봐요 일단 보자고요 일단 하는 데까지 아니 투표함이 아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템프로에서 템프로에서 여자들 스파웃 해가지고 네 방법 없어 이 빨갱색을 다루는 데는 미인계에 출근하네 그 미인들 그거는 어떻게 어? 그 미인들이 그냥 공짜로 흘려? 어? 뭐 국정운영하는데 그거 다 해야지 그거 그러면 나이트클럽 뭐 하나 만들어야겠네 버닝문 이런거 달 태우기 뭐 이런걸로 펜타닛 파스 붙여놓고 어? 아니 그냥 하면 되겠지 아니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뭐에 세우는 거 아니 빨갱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부담 없이 맨날 이제 어 놀지만 뭐 쓰리썸도 아무렇지 않은데 뭐 쓰리썸도 아무렇지 않은데 아니 자기 자식 죽어도 쓰리썸 성관이 성관이 성관논들 그 빨리 아니 아니 저기 답판은 어떤 건데부터 단련돼있단 말이에요 그냥 암호나 붙잡고서 이제 하는게 아 그래 그래 대충하면 돼 지금 뭐 대충 저기 댓글로 자꾸 한구목이 뚜껑을 덮으라는데 뚜껑을 덮으래 네 뚜껑이 덮으래 어 대단하네 빨리 찍어 빻세요 너무 이게 저희들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차피 열쇠이 있으니까 내가 근데 뚜껑 뚜껑으로 이제 투입구로 안 넣어도 지금 충분히 많이 구겨질 것 같아요 어 지금 지금 상관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줘도 워낙 말이 안 되는 기장이 나가지고 지금 상관위 선관위가 유리하게 해 줘도 돼 유리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아 다음에는 이거 한 20년 이상하다 이거 단순 시간 계산했을 때는 두 명이서 세 시간에 끝나는 걸로 계산을 아 이게 사람이 로봇이 아닌지라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걸 안 접은 이유가 이걸 안 접은 이유가 아 이래서 안 접은 거다 이래서 못 접은 거야 이게 안 접은 이유 뭐야 상관위가 안 접은 이유가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분명히 살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접어봤어 이미 접어봤는데 네 엄지손가락이 마비가 된 거야 이게 이게 사람이 한다는 게 이게 이력 탭이 너무 많이 돼 아 이게 뭐냐면 어 아 아 아 아 아 현장에서 보신 분이 있는데요 막대기 같은 걸로 누르들어요 아 네 이렇게 쑤시들어요 그러네 그런 작업을 하네 아 그럼 우리는 똑같이 해야지 이거 자동적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얘네들이 이것까지 조작을 가지고 사람을 진짜 많이 썼을 거 같아 근데 줄거리가 너무 많이 갈비잖아 근데 한국인을 썼을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딱 재단 뗀 걸로 한 거예요 이건 그냥 거의 아 네 방송 방송 보세요 방금 아 네 네 네 7시에는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네 바짝하고 나가려고 이렇게까지 조작을 하려면 너무 많은 지금 지금 이렇게 세 시간 한 거 같은데 잠깐 그래서 이걸 다 펴가지고 접는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인거죠 두 시간 반 했네 두 시간 반 했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나가야지 뭐 한 30분만 더 하면 될 거 같아요 청구 굴복을 해가면 저거 재검증이 하겠냐 별로는 그거 하죠 그러니까 우기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제가 아 그런가 나는 대충 한 번에 열어자 덕분에 아주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새벽에 그렇게 많이 뽑아주셔가지고 그래도 인천연수구에서 나온 동 개수를 거의 똑같이 재현한 거예요 아마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롯표를 안 뽑아오셨으면 딱 그 모양이야 비롯표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완전히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딱 샘플도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거의 봤을 때 이제 다음에 또 할 거라고 생각하면 깜깜했을 텐데 딱 구겨진 게 이렇지 않고 이렇게 딱 요구만 네 아니 우리 둘이서 어떻게 해보자고 했잖아요 둘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번에는 아마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지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네 걸렸기 때문에 네 인쇄 전문가 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그러면 CCTV다 설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CCTV용 설치했어도 나오는데 다 물증이 다 나왔는데 네 물증이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제 힘이 달려 들어가야 이제 환경이 제 입장에서는 통계적인 자료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100%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근데 이제 어 예를 들면은 여기 황교안 후보도 통계적인 증거 가지고는 확신이 안섰는데 배춧잎하고 이제 뭐 일장기 이런 걸 보고 확신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육하 원칙 아니에요 네 육하 원칙대로 그냥 딱 보고서 아! 이거 부정선거다 이럴 수 있는 걸 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배춧잎이 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조작하는 거를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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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된 걸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안 되고 죽여야 돼요 그냥 이 개극기들을 시발용되지 그 배춧잎 투표지 네 바꿔친 거 아시죠? 예 배춧잎 투표지 증거 있잖아요 대법원에 있는 거 그거 걸려가지고 바꿔쳤다니까 어? 고발할 거예요 어 고발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대법관을 고발한 사례는 예전에도 있대요 네 근데 아마 대법관이 증거 물 바꿔치기로 고발 당한 거는 아마 사상초유의 일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법으로 아무래도 안 돼요? 이번 주 중에 아마 할 거예요 자 고발 당한 거 고발 당한 건 다 썼는데 고발 당한 건 그리고 재검표. 재검표 하나 이제. 재검표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올해 대선 전까지 다 비율을 밀어줬다고 하던데. 아니 그 미친놈들이 대선이랑 뭔 상관이냐 그게. 대선 전에 빨리빨리 해서 선거 의혹,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해소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나?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는 거군요. 근데 이번에 뭐 걸린 것들 다 이제 더 정조하네. 무조건 해소. 근데 있잖아요. 이거 좀 다른 얘긴데. 화천대유 터트린 게 호남형우회라는 소문이. 예? 그런다는 성인은 아니죠? 아니 이재명이 호남표를 조작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감히 어디서 호남의 표를 조작을 해. 그거 열 받잖아요. 그래서 터트린 게 아닌가 이런 아주 강력한 의혹을.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안 돼야 되거든. 네? 이재명이. 그러니까 호남의 힘이 약한 거지. 지금 호남의 힘을 좀 더 내야 되는데. 호남형우회가 좀. 호남형우회가 좀. 네? 오일파이 다 잡고 있죠? 아니면은 화천대유 4천억 중에서 조금 더 먹었나 봐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 호남형우회가 개입이 돼 있지 않은 정황이 너무 많으니까. 아 개입이 돼 있지 않다. 네. 그런 거 보니까 호남형우회가 또 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 못 먹은 거네. 못 먹어서 배 아픈 거고. 네. 뇌 받아가지고. 영역이 나눠져 있대요. 이재명 파악. 그쪽하고. 안 껴준 거예요. 우리들을 빼놓고 이걸 해 먹었어요? 이렇게. 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난 이게 지금. 박원순 죽음이랑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박원순. 마지막 만난 그 비서가. 우락부락하고 생긴 대머리 비서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부정선거 전문가라면서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은 부정. 기만족이. 네. 아니 부정선거 자료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박원순 비서. 박원순 비서. 박원순 비서. 왜 찾아봤어요? 네? 왜 찾아봤어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왜 박원순 비서를 해요 근데? 박원순 비서는 예쁜 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비서도. 아니 남자비서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락부락한 부정선거 전문가가 왜 비서. 박원순은 감시하라고. 아 부정선거 전문가인데. 박원순 부정선거 입 벙긋 할까봐 감시하라고. 네. 박원순은 죽음이 근데. 나는 비서가 100%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 당연한 치킨. 나 안 죽었어요. 그린벨트 얘기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요거 화천대유에서. 얘네들이. 가져야 했을 쓰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 누구죠? 동원진이 한 마리 있잖아요. 아니 밖에. 네. 아예. 아예. 동원진이 한 마리. 누구세요? 어떤거야? 아니 밖에. 파주 재검토 하나? 파주 재검토 해요? 뭐라 그랬냐면은. 파주 장난 아닌데. 조야. 이재명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선거관련된 빅데이터 전문가에요. 선거관련된. 선거관련된. 보안섭.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하냐고 모르잖아요. 거기 내부나 알지. 근데 얘가 그때 당시 애국당 당세대. 세로도 적어야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안이 바뀐인데. 이재명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전에 한번. 이거 열쇠 있잖아. 이게 지금 김부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꺼져서. 네. 이게 지금 김부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박원순인데. 그 순서대로 하면은. 지금 박원순인데. 박원순이 그때 뭐였냐면은. 그 옥살방에 있었을 때에요. 그 송송하게 같이 거기서. 두 개 있잖아요. 시키에 있잖아요. 그 여전거가거든요. 아니 근데 난 그거보다도. 박원순이. 그린벨트를 지키지 않는 신념은. 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좋은 거 다 떠나. 아니다 떠나서. 예.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린벨트를 지키고자 하는. 그거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푸는 건. 푸는 건 잘. 목적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린벨트를 풀어서면 안 된다. 이거는 진심이었다고. 어떤 목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린벨트를 지키려고 했다고요. 제가. 목적은 다른 데 있죠. 어.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도 살아봤죠. 맞아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안 풀어주니까. 장애물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어떻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유일한 대선 후보가. 그러네. 그러네. 아니. 왜 다른 후보들은 말 입도 끊고도 안 해. 지금. 아니. 이 정도만 얘기하면 안 돼. 같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보세요. 중국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대단하십니까. 중국 사람한테 선거권을 주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민주당 찍혔어요. 타협당 찍혔어요. 네. 상식적으로. 민주당 찍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기를 쓰고 통과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때거지로 중국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하는 행동이. 우리나라가 이익이 되는데 신경을 쓰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데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점령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혜택은 다 중국인들은 보다. 한국인들은 체벌받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아버려버리면. 중국인들을 위한 법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냥 민족 말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다 다 지금. 말살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저기 스탈린처럼. 강제익수 시키고. 강제익수 시키고. 강제익수 시키고. 강제익수 시키고. 강제익수 시키고. 풋풋 되는 건 그렇게. 그렇게 해서 또. 여기 중공인들이 이제. 자리 잡는 거죠. 여기 중공인들이 이제. 자리 잡는 거죠.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10만 원으로. 네. 네. 들어가세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네. 이제 거의 다 하는 거 같은데.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먹는데. 아 네. 이거 짧은 건데요. 짧은. 뭐냐. 짧은 거. 밖에. 그냥. 위에. 큰 거 많이 넣었기 때문에. 에이. 에이. 뭐 이렇게. 뭐. 지금. 에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땅 한 땅. 지금. 지금. 요즘 이태리 장인이. 중국인으로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다 정면 다 한 거야. 이태리 장인. 그래서. 코로나. 코로나 초기 발병률이 그렇게 높아지면서요. 이탈리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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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탈리아는 왜 남원원에 있잖아요. 거기 누구지. 남자예요. 외국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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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틀어 주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맨 처음에. 어. 난민. 네. 대한민국 받아들이라고 해서요. 받아들이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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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은 옛날하고 말아서 지금은 여기 뭐 우리나라 지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좀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대한 얘기야 아니요 중국은 빨리 얘기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이라고 해야죠 아니 대통령 후보는 정책 얘기도 해야죠 정책 얘기도 하고 중국 얘기도 하고 중요한 현안인데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중국에서 이렇게 타거든요 마을이 딱 보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맹돌아나 봐요 깨를 보게 돼 근데 걔네들도 그걸 느끼나 봐요 근데 그 특유의 좀 약간 짜증이 나요 왜냐면 말을 너무 시끄럽게 해요 근데 얽히고 싶지 않아도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꼭 유정하려고 하면 아니 근데 성관이가 막대기로 쑤시면서 한다면서요 근데 못 쑤실 데가 없어요 아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빡쳤어요 밑에 보세요 저게 우산으로라도 쑤셔야겠다 아 이거요 우산 예 아니 쑤셨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여긴 되고 여긴 대부분 아니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쑤신답니다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더 안 들어가요 네? 여기만 사면 이제 그렇지? 어떻게 좀 작은 거랑 섞어서 놔야 되나? 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 조금 차장은? 조금 차장은? 조금 차장은? 아 이거 좀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좀 씻으세요 좀 씻으세요 한 번도 모시고 했잖아요 그러게 네 좀 씻으시면 쉬어만 하네요 잠깐 한 번 씻어서 그래 우리 잠깐 좀 커피타임 갖고 하고 싶은데 아 도대로 시작 도대로 그럴까요? 네? 도대로 담배 태우시는 분 괜찮으세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해 담배한 것 같은데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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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이게.. 잠깐만 이렇게 조금만 잠깐만 해 볼게요 예 이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이걸 뚜껑을 화거하는 거하고 아무 Hebrews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작은거는 티가 안나고 큰거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구겨지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내야 된거니까 마지막에는 지금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아 잠깐만요 지금 지금 팬들 또 패는거에요 지금? 뚜껑 빼 아니 팬들 또 뺀거에요 짧은게 없어요 이게 좀 근데 확실히 뚜껑을 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이 투표함이 한 10cm 더 커요 이쪽은 10cm씩 더 크면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게 성반기한테 더 유리한거에요 맞아요 이거 빼고 하면 더 유리해요 왜냐면 이제 들어가면서 접혀 아무리 펴서 넣어도 들어가면서 접혀 왜냐면 이렇게 돼도 밑에서 빳빳하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말이 안된다니까 이렇게 좀 빳빳빳이 없기도 하고 펜드님 음료라도 좀 사오면 좋겠는데 아니 괜찮아요 네? 잠깐만 걔네들 머리가 두자가리가 아니니까 그걸 갖다가 빳빳하고 이제 그만 접으셔도 될거 같은데 네? 긴게 훨씬 더 많아요 긴거요? 네 긴거만 다 접으세요 긴게 많다는 얘기가 뭐죠? 아니 근데 지금 연수구에 연수구에 송도일동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아니 이게 이상하다 아까 저기 조시호님 긴게 두개였고 아니 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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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에 가져온 전체 분량이 다 3,500장이에요 아 그래요? 긴거를 다 하는게 맞아요 그러면 아 이 부산남자 와가지고 지랄을 했었네 그럼 진짜 아 부산남자 네 공병호TV에도 부산남자가 유명하던데 근데 부산남자라고 이제 블락을 해도 또 오는거 보니까 아이디를 계속 새로 파나봐요 난리 아니면 뭐 근데 부산남자 부산에 사는거 아닌거 알죠? 네 광주 전라도 겠죠 뭐 네 부산남자가 뭐하는 놈냐 부산남자는 분탕이에요 아니요 그거 저기 애들도 많아요 중국 애들도 많아요 아 중국 중국 네 왜냐면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 제가 이제 이렇게 톡방도 있거든요 근데 톡방에서 어떤 여자가 뭐얘기 적었느냐 근데 왜 그렇게 있는데 또 아직 저렇게 긴게 남았냐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직 안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뭐얘다고 그냥 그 얘기를 적었어요 네 저기 이렇게 하시죠 네 근데 제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네 네 네 저기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안 접힌거 있잖아요 그대로 위에다가 그냥 눌러놓읍시다 접지 말고 무게나 들어가라고 네 네 네 네 네 잠깐만 아닌가 아닌가 안되는데 그럼 그럼 안될거 같은데 너무 유리하게 되는데 네 이거 이거 사재개가 안한다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사재개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부터 톡방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인들이 지금 배끝을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자파카페에서도 바꾼의 탄핵무용을 들어가고 외치네 하고도 아니 우파카페에서 외치네 하고 싸웠거든요 아 나중에 그 카페 관리자가 얘기하는데 아 그게 나한테 전화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국민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러지 한국 사람이란 말은 안해요 한국 사람은 누가 쓰는 거냐 하면은 외국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네 근데 한국 사람 이렇게 적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이 가만히 보면은 나는 솔직한 얘기고 나는 저기거든요 충청도군요 오리지널 충청도군요 오리지널 충청도군요 본모도 오리지널 충청도인데 나도 저는 저쪽은 뭐 그렇게 하면 안 좋아 확인을 하지마 하도 뒤통수 많이 안 해가지고 싫어하기는 하는데 중국인들이 많아요 충청도 어디에요? 어 저기에요 저도가 청주인데 민주당에 오재세 의원 있잖아요 네 네 네 충북에서 오재세 의원 어 우리 집안이래요 나도 몰랐어요 ㅋㅋㅋㅋㅋ 열받아가지고서 거기에 사무실에서 전화해가지고 한번 했다던데 욕 몇 번 했는데 그 다음에는 공천에서 어찌됐든 사랑했기 다행이지 하... 하... 저기에 그 오소방 기통점이 있거든요 아휴 근데 이거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서 찍어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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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번 잠깐만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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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관이 아 이렇게 접는 작업이 힘들니까 이게 아니 제 생각인데 지금 그 뭐지 얘들이 증거보전했잖아요 증거보전했는데 전국에 백몇군데를 했단 말이에요 전국에 백몇군데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렇게 못해 나는 왜 안 접었나 되게 신기했어 하니깐 죽을 죽겠네 지금 걔네들이 내 생각에는 접다가 팔이 좀 마비가 돼가지고 몇 명 실려갖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예 접을 생각을 안 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게요 니네들이 이거 갖고 너네들이 투표해서 졌다고 그러는데 투표에 와가지고 이걸 부정선거다 내가 지금 방한 거다 이렇게 와서 와가지고 재검서를 요청을 하고 할 거라고는 얘네들은 절대 생각을 안 한거죠 야 근데 이걸 이걸 구멍으로 넣으니까 더 많이 구겨지네 네 말도 안되는 일렬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요 더 심하게 꾸며되네 아까 롯데부터 해서 묶여졌어요 왜? 왜? 왜냐면 이렇게 놓으면 가운데부터 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투표할 때는 이거를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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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을 뚜껑을 놓고 해야 되겠는데 네 이거를 세번 네번 접어서 넣어버려야 돼요 네 절대 한번만 이렇게 해서 꼬챙이로 쑤셨다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쑤셔도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알려야돼요 한번 접어놓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에다가 아 그러네 그냥 넣는 것보다 투표 구멍으로 놓는 게 훨씬 더 많이 크기잖아요 아이씨 그러면 이렇게 넣어야겠는데 힘들어도 이렇게 넣어야겠는데 제가 책임지고 이거 담당을 할게요 네 왜냐면 너무 성관님한테 너무 유리하게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집어내야 돼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한 것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깨내줘게 상관님한테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코칭이로 쑤셨대요 아니면 연수구도 좀 많은 지역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쑤셨다니까 아 이렇게 쑤시는 과정에서 찢어지기도 하고 하나보다 이 부산 남자 그래서 찢어지나보다 칫 몇 개를 만들 수 있구나 아이디를 이런 식이겠다 뭐예요 뭐예요 아이디가 지금 부산 남자라는 아이디가 벌써 일곱 개째 뭐가 부산 남자 7 6 그러면은 이건 다 잡발들이에요 아 네 잡발들이 그렇잖아 부산 뭐 이런 이런 지역명을 써요 이런 지역명 광주면서 갑자기 광경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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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이렇게 넣어야 많이 끄기잖아. 소름을 줄게. 대신 주워서 이따 한꺼번에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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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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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꺼졌어요? 아. 아 이제 샌드폰 자체가 꺼졌어. 배터리. 배터리 다 나갔네. 나도 그래서 한번 꺼졌어요. 다 나갔어. 아니 충전기를. 다 꺼졌어요? 저도 충전이 잘 안돼가지고. 아니 하나가 다 나갔어. 충전을. 완전. 큰 걸로. 아니 이게 있잖아요. 보니까. 작은 거는 택구에 넣어도 볼 차이는 없어. 큰 거는. 큰 거는 여기다 넣으면 많이 확실히 꺼져요. 지적. 하하하하. 접는 사람. 매우는 사람 따라있어. 제가 넣는 거 하겠습니다. 거의 근처에 있는다는 건 열심히 넣어야 돼. 네. 같이. 아. 이야.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 좀 보여줘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투표지가. 어. 아래쪽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보면. 지금 이게. 2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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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kg인데. 아래에 있는 쪽은 상당히 지금 무게가 무겁거든요. 다 꾸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도. 이게 다시 펴줄지. 지금 보자는 거거든요. 위쪽은 많이 안 꾸겨져요. 솔직히. 위쪽은 많이 안 꾸겨지고. 중간에는 10kg. 무게가 맞고. 제일 밑에는 20kg 이상. 22kg. 무게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꾸겨질 수밖에 없다. 는 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기본 상식적인 거고요. 어. 지금은 이제. 선관위 및. 하퇴경이나 이제. 윤석열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죠. 형상 기업 종류를 왜 모르지. 이게 언론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유튜브는 전혀 안 보고. 저게 뭐냐. 네. 뉴스만 본 사람들은. 안 믿어. 뉴스에서. 드디어 이제. 드디어 이제. 무게가 커야 되겠지. 시작을. 퇴근히. 무게가 커야 돼. 퇴근히. 퇴근히. 시켜. 퇴근히. 불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치즈. 퇴근히. 이거 뭐랍니. 수치. Qué. 아. 그러니까 최대한 흐트러진 상태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집어 던지는 게 이게 잘하는 거야 근데 왜 집어 던지는 게 아 이거 뭐냐 이제 기분 나쁘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좋은 방법이 되니까 딱 알아서 흐트러지고 네 하나님 수구가 많으세요 수구가 우리가 지금 많습니다 수구 이게 뭐예요? 수구 수구 다 아 이거 보조쓰게 해도 되는데 아 아주 많아요 네 S20부터 초고속 충전이 되잖아요 아 예예예 치고 있어요 초고속 충전을 해야죠 저도 고속 충전을 했는데도 조금 딸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낮에 거기서 S20을 사야 되겠네 네 특히 낮에 액정에 화면이 밝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면에서도 많이 먹지 뭐 네 얼마예요 S20? 네? 몰라요 근데 이건 아직 한 중고로 한 50, 60 하지 않을까요? 50, 60 하지 않을까요? 50, 60 하지 않을까요? 안 사야 되겠네 근데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S9이거든요 다 유튜브 하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S10? 네 왜 그러냐면 가끔씩 이어폰 단자에다가 마이크 같은 거 뽑아야 될 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이크 S10이? 그러니까 그 유튜브 방송할 때 그 S10이 마지막으로 이어폰 구멍이 있어요 S10 보트는 없어요 소리가 확실히 커요 이어폰 끼면 아이 괜히 좀 짜증이 나네 이 이 부정 부정 선거 없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이 개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우길 걸 우겨야지 어떻게 빳바닥이 펴지냐 아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아이 진짜 아니 팬배님은 좀 간식거리라도 좀 사오시면 좋은데 아니 이때가 네 나갈 정도는 먹고 일곱시까지 밖에 안 못한다며 여기 네 나갈 거잖아 하 하 저기 뭐 그게 간단하게 뭐 음료라도 좀 드리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아 진짜 안 먹어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 카드님은 안 먹어도 된다고 했고요 네 다른 분들은 조금 안 먹어도 된다고? 아 알겠습니다 나만 먹으면 되는구나 제가 보니까 아니 나 물도 안 마셔가지 난 먹으면 좋겠는데 안 먹으면 좋겠는데 안 먹으면 좋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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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얼마 안 남았어 정말 힘냅시다 예 얼마 안 남았어 아 이게 방송으로 담아둬야 되는 이유가 이게 몇 시간 걸리는지 우리가 기록해놔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절대로 못하는 거지 이거 이 작업을 언제 이 지랄하게 중국인들이 게으름놈들이 게으름놈들이 우와 엄청나 헤드에서 깨치네 배에 상 schwierень진 집에서든 차별igger 차라 Index 차량자리 재앙냄공유산 미래할 수 집 이따가 늦게라도 가서 해야겠래 재앙냄공유산 뜨거울 close 미세기가 너무 infer Wing 지금 방송 많이 기다려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제한민국 뉴스를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온갖 소식을 다 알려주는 유일한 낙인데 연예계, 대깨문, 시위, 영화, 온갖 정보를 생활정보, 쇼핑정보 여전히 가죽이 어머나 검색치 이 투표함을 이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정석은 그거예요. 투표함을 이동시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전투표만 없으면 그게 다 가능해. 그리고 왜 개표현장에서 해? 동마다 그냥 거기서 개표해버리면 되지. 왜 모아? 누가 모으라고 그랬어? 그 스카 님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예전에 트럼프 열받아서 계속 취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분 방송 다시 보는데 이게 뭐냐. 전자기 표기. 그걸 원래 국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선관이 위임하는 거를 그 법을 노무현 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얘네들은 계획에 맞춰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투표함만 이동이 안 되면 부정선거는 일어날 수가 없대. 거기서 그냥 해버리고. 거기서 개표하면 돼. 왜 옮겨. 그러니까 옮기는 게 일이 더 많아. 거기다 딱 CCTV 달아놓고 거기서 개표하고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 이거 옮겨. 아니 이거 봐. 팬들도 팬님이 이렇게 따져봐. 그리고 투표 참가인이 개표 참가인도 같이 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 새끼들이 대표장을 따로 두는 이유도. 아니 뭐 부탁을 하니까 내가 다 그런 이유야. 녹음이 다 되니까 제가 나도 들었거든요. 빨리 빨리 끝내야 돼. 나가라고 그러죠. 아니요.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어차피 뭐. 아 예. 열고 합시다. 성관위. 성관위.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유리하게 해도. 유리하게 해줘. 아 이게 되지? 나도 중국한테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지금 그 정도면 별로 관심 없는 애한테는. 그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렇게 적지 마세요. 지금 팬데더 팬님이 에너지가 가장 넌다. 아니지. 됐다니까 그런다라고. 아 여기 좀 없어지면 막 이렇게 막 선져. 진짜 너무 웃긴다. 저기. 저기 있잖아요. 제가 제안 한번 드렸겠습니다. 네. 여기 남은 거. 이거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어요. 묶은 다음에 그냥 위에 올려놓죠. 네. 이거는 하지 말라고. 네. 아유.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것도 올려놓으시고.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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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구를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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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지금. 아. 저도 막. 저도 힘든데. 여러분 뭐. 멀리서 오신 분들이 더 힘들 것 같고. 이거 혹시 언제 끝나나요? 혹시 인력 더 필요한가요? 네? 이거 온다고 해서. 네? 인력 더 필요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자체가 문이 잖아요. 닫았잖아요. 문을 닫은 거예요? 네. 아. 오시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예. 아. 그렇구나. 지금 무슨 거죠 지금. 근데 이거를. 네. 펴. 펴는 작업을. 조금만 할 거예요. 조금. 그죠? 네. 오시면. 오시면. 오시면 같이 밥 먹고. 앞으로 뭐 그래도. 여기를 쓸 수 있냐고요. 여기를요? 네. 여기. 여기. 어디서. 우리. 내 사무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밥 먹은 거 식당에서 먹잖아요. 식당에서 먹는데 이거 펴는 작업은 어디서 하냐고. 지금 바로 와야죠. 아 바로? 네. 바로예요? 어떻게 하지? 아니. 일단 포대자로는 옮겨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30분.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제가 한 30분 있잖아요. 30분.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이 작업은 못하지만. 보고 싶으시면. 뭐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놓고 끝내요. 아니 이게. 어차피. 흩어지는데. 아. 이게. 제가 마음 같아서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응. 자기가 접은 스타일대로 다 접어라. 이렇게. 응. 리얼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어. 응. 제가. 안 돼. 안 돼. 이게 이 정도만 해도. 선반이 많이 봐준 거야. 응. 선반이가 유리하게. 해 주면 돼. 응. 뭐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다양하게 접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안 펴진다. 어쨌다. 저쨌다. 선반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상당히 선반이한테 유리하게 해 주고. 응. 펼칠 수가 없어. 근데. 아니. 근데 이거. 하단이구나. 너무. 대충 넣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뽕뽕하게 넣기도 하고. 대충 넣는 사람 많아요. 뽕뽕하게 넣기도 하고. 너무 넣었고. 왜. 너무 리얼리티. 좀. 대충 적어요. 마지막에 한 30절 정도는 돌돌 말아서 한 번 일일 내가 자주 해요 그렇게 중간에 많이 말아서 넣었어요 그냥 넣어보고 내가 일일 말하고 있어요 돌돌 돌돌 퇴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동들 하십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시작 가시는데 너무 바쁘신데 그냥 여기 직원들이 퇴근하니까 7시에 근데 지금 치워도 이걸 다 못 치울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더 간다고 7시 정각에 치울 수는 없잖아 이제 넣어야지 그러니까 저만큼 몸집 그냥 넣자고 하잖아 무게만 고무줄로 해놓은 거 아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넣어야 되나 아 그거 아니고 어떻게 뭐 어쨌든 장소 뭐 대표님 주시면 돼요 이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얘도 집어넣어 나 이런 거 이제 그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문땡이로 이거 올리니까 같이 해가지고 네 와 아 아 일만 하고 사시다가 맛있는 거 그러게 그러게 아 내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 이거 또 했구나 아 나 다 집었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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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것 봐 아 끝나가는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별말씀은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접는 게 거의 쓸나 찍을래요 여러분 이게 접는 게 어 네 그래도 이제 연수구에서 좀 표가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 여기는 다른데보다 네 근데 진동면이 있죠 나 다듬는데 여기 부천 신종동 신종동 신종동은 이건 아닌구나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펴지겠어요 네 일단 찍고 오늘 이렇게 펴보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반복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 치워해 치워달라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대상실로 옮겨와서 하든지 미치겠다 후 자리 없잖아요 아 지금 비켜드려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네 이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아 그럼 그냥 갖고 널 플라스틱도 이렇게 30kg 안 될 거 같으니까 플라스틱 총 100kg인데요 모르겠는데 둘이 조심조심 들면 둘이 세게 먹어도 돼요 테이프 있나요? 좀 담고 아 테이프로 좀 손잡이를 만들었으면 손잡이 그럴 상황은 아니고 이 정도만 해서 빨리 잘 만들어야 돼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종이만 22kg고 네 아니 테이프를 붙이면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영상 좀 찍어야 돼 아 나 있어 나 가방에 조금 이제 설명을 이 순간 개종자들이 이게 펴진다고 개종자들이요 개종자들이 저기 테이프 붙이면 내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동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디서 할 거예요 펴는 거 네 펴는 걸 어디서 펴는 걸 펴는 거를 여기서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300장만 해가지고 펴는 걸 여기서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 좀 해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일단 설명을 좀 하고요 네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 이제 그 원래 그 투표지를 잘라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된 이제 투표지거든요 이렇게 된 그 지역구 투표지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지 길쭉한 거 그걸 잘라가지고 어 지금 이건 남은 거고요 3,500장을 맞추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 인천 연수구에 한 동을 봤을 때 3,500장 정도 나온 지역이 있는 걸 확인하고 어 이 통도 어 성관이 거에 최대한 맞췄는데 조금 작습니다 어쨌든 그게 최대한 맞춰봤고 투표함을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아크릴로 지금 했습니다 아크릴로 지금 만든 통에다가 투표용지를 지금 3,500장인데 비례가 3,500 그리고 지역구가 3,500 어 이렇게 지금 들어갔고요 이 투표용지에 들어간 총 무게는 22.2kg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무거운데 위쪽에는 무게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제일 아래쪽에는 22kg의 무게를 다 고스란히 다 받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포대자루 같은 데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걸 또 이제 어 좀 이따가 좀 진행을 해 볼 건데요 포대자루 옮기는 거를 지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포대자루 옮기기 여기 이걸 포대자루 지금 옮긴다고요? 네 포대자루로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그 그 김장용 비닐을 가져왔거든요 네 이쪽에다가 옮겨 놓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좀 먹어라 이게 저기 잠깐만요 지금 이걸 들고 있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한 장을 빼가지고 아 잠깐만 김장용 비닐이 버티긴 버티겠다 네 버틸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두 장으로 해볼까 지금 다섯 장 샀는데 포대 포대 저거 다는 안 들어가야겠네요 두 겹에 올까요 두 겹? 네 불안하니까 네 두 겹으로 여기 여기다가 총에다가 넣고 여기다가 이제 옮겨 확 쏟아서 옮겨 담고요 두 겹이면 튼튼하겠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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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이렇게 부사 이거는 뭐 마지막에 넣습니다 입구가 안 들어가는데 아니 이거를 이게 올려요 올려서 이렇게 삭삭하게 긁어서 하든지 잠깐 둘이서 해야 돼 둘이서 아니 왜냐면 아크릴 깨질 수도 있어요 압력을 적당하게 놓고 일단 올리고 일단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요 네 살짝 눕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심 일단 좀 밀고 살짝 이렇게 아 이렇게 살살 여기 팍 넘어지면 깨죠 네 제가 같이 대충 살살 떨어뜨려 한 봉지에 다 되나 옆에 거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한 봉지에 이 양이 다 들어가냐고요 두 봉지에 원래 그래요 원래 네 아 네 네 그러면 하나 더 할까 어쩔 수가 없네 두 봉지에 그런데 소민자 칩으로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굳이 우겨당한 필요가 있나 아 아니 일단 맨 밑에 아니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걸 시현해야 돼요 그 뒤로 가야 돼요 통을 이동하지 않아요 통을 이동하는 거 꽤 많은데 통을 이동한 다음에 현장에서 통을 빼요? 아니잖아요 통 그대로 이동해요 현장에 올 때 통 그대로 왔어요 서울시장할 때 내가 그걸 봤는데 통도 있었고 포대가 아니고 포대가 있는데 그렇게 움직여 뚜껑은 있는데 뚜껑은 그대로인데 알맹이만 싹 뺐더니 포대기야 그래서 뚜껑은 그대로고요 밑에는 포대기인 상태로 들고 온 걸 봤어요 그러면 여기 놓고 나머지는 여기 놓고 일단 최대한 쑤셔 놓고 이거 안 들어가네 최대한 일도 안 들어가네 이것도 두 겹으로 두 겹으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잠깐만 늘어놔 아니 빼놓은 상태도 좀 더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 뒤집어 버리면 되겠다 입구를 막고 뒤집어 아니 뒤집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 뒤집으면 돼 내가 여기 여기 잡고 있을까 뒤집어 놔야죠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아 근데 이게 하나로 들어가야지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네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약간 더 넣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 담는다 치고 그래도 좀 더 들어가야 돼 그건 나중에 하셨네 삼겹터야 어 어 제가 여기 잡고 제가 카메라를 풀으려니까 안 되겠는데 됐어요 카메라를 세워놔 잠깐만 그만 아니 엑스랑스에 그 쓰레기 정도 넣지 마요 이거 삼겹 그냥 여기 넣어 아니 아니 이거 넣어야겠냐 이거 안정적일 것 같아 또 빼는 건가 아 그래 아니야 빼는 거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제 빼가지고 아까처럼 할 수 있어요 이야 빼요 빼요 진짜 많다 공기 빼 아 그러니까 저기를 많이 넣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보고 반반 이제 빛하게 넣으면 아니 엑스랑스에 그 쓰레기 정도는 집어넣을 틀고 붙여야 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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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저기 넣죠 왜냐 위에 거를 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럼 저기 위에 괜찮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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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고 상관없고 가만해 가만할 게 없죠 이거는 약간 아래쪽이 있던 거고 그리고 여기 또 아래쪽은 너무 상관없는 광주 Aussie 아래쪽에서 structure 세 10,000원 더 상자는 진짜 일회용이네 아깝다 제가 이거 뭐냐 경매 부처 쓰레기 때문에 쓰라고 만원짜리 하는 거 있을걸 아니 그리고 프랑스인가? 우리는 투명한 투명을 쓴다던데? 어떤 채널에든 좋습니다 이건 경매 부처입니다 아무나 가져가시는 분 경매 해보셔가지고 재미 붙이셨네 택배 비는 수신자 부담하고 1원부터 경매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내 건가? 내 건 아닌 거 같은데 내 거에요? 아무나 아무나 여보세요 다 했는데 정리를 모아서 정리를 가지런히 조금만 하려고요 지금 여기 아니 아니 저기 그 뭐지 실제로 투표 개표 진행하는 거 최대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방송 중인데 방송 설명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형 피규어 대형 피규어 절차가 좀 남았어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멈춰 초대형 피규어 저는 뭐 그래서 지금 네 지금 해야될 때 이게 이게 지금 비닐이 원래는 그냥 하나라고 봐야 되고 호대자루가 커요 하나라도 보고 이게 어쨌든 뚜껑이 있어요 뚜껑은 사전 투표 하면 뚜껑 그대로야 근데 알맹이 밑에 알맹이만 쏙 빠진 거예요. 플라스틱만 이게 사실은 투명한 비닐을 쓴 이유는 이게 안을 좀 보여주면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투명한 비닐을 산 거고 원래는 파란색 파란 어두운 파란색 남색 정도의 포대 자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개표장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 어떻게 그냥 들고 이동해야 되나 이걸 좀 최대한 재현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 기존에는 이게 뚜껑이 있어 뚜껑은 있는데 뚜껑이 여러 개가 있는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냥 그냥 그렇다고 하고 이걸 들고 거기까지 재현이 있는데 아니 실제로 차에 넣으려는 건 아니고 차에 넣은 만큼 어떻게 들고서 어디 또 놓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그냥 똑같은 크기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기 뭐냐 거무줄로 묶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작업하냐면요. 하나를 이게 사실 이게 두 개가 하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위에 하나를 또 올려놔요. 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 거 밑에 거 두 번째 날 거 위에 거다 이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위에 사실 올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요. 기표 현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게 첫째 날 거고 이 위에 둘째 날 게 또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아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반대로도 한번 할게요. 상관에서 확실히 유리하게 해줘도 돼. 이거 유리하게 해 주는 거야. 이게 원래는 플라스틱끼뿜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차량을 이동할 때 뭐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지 몰라도 차에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힘들어. 이 정도로 하시죠. 언제 이제 표를 펴고 싶어 합니까? 지금요. 이걸 찍으면 그러면은 한 5일 묵혀놔야 되잖아요. 아 너무 그러면 지금 우리 그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나가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5일 있다가 묵혀놓은 거를 빼서 한 번 더 그걸 해볼 테니까. 아 5일까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볼 거니까 지금은 한 300장 정도만 챙겨가지고 간추려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일단 여기에서 이제 성선이한테 아주 유리한 게 손바닥으로 이거를 근데 이게 열심히 문질러서. 해보면 된다고 바닥에 나온다고. 바닥에 놓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막 문질러서 최대한 펴. 이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거 써놓을까? 왜 집값 좀 있어요? 형들 기억은 그냥 써도 집안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장이 아니라. 성필성필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아니 이게 한 장이. 이건 수송인데. 성필성필. 한 장이. 천국에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쏟았으니까. 이게 위에 있던 게 먼저 나오는 거니까. 바닥에 있는 게 이거잖아요. 아니 둘 다 있잖아요. 바닥. 저기 바닥에. 아아. 넣었다가 마지막은 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빼기가 편합니다. 여기서 그럼 대충 그냥 골고루 바닥에 있는 게 지금 제일 이렇게 위에다 치고. 빼서. 100장씩만 간추려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하시죠. 그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담배 피로 가면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어. 그냥. 그냥 백장 백장만 할까? 그냥 한 거 같은 거. 백장 백장만. 백장 백장만. 못장기로 백장 가격을 열심히 펴보라니까. 그냥. 손바닥으로. 못질러고 백장 가격을 열심히 펴보라니까. 문질러고. 그 긴 거 백장. 그. 비례 백장. 지역구 백장. 아. 이거 안. 근데 이거. 안 묶여도 될 것 같아. 안 묶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펴. 그런 다음에. 그 모양이 나오면 되겠고. 성민 모양이 나오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막 펴라니까. 전날 씨. 이렇게 펴. 이렇게. 성민한테 매우 유리하게. 여기 바닥에 딱 놓고. 전날에 씨. 구매가지고. 이씨. 이거. 욕은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봐. 막 욕 나오려다가. 내가 좀 자제한 것 같아. 이게 한. 50. 넘어갔는데. 이상한. 네. 그냥 빼요? 네. 백장만. 긴 거 백장 짜주면 되죠. 아. 이제 그냥. 형님. 어떻게. 이게. 네. 대황고에서 싹 쏟아놓거든요. 예예예예. 맞아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맞아요. 최대한 똑같이 지원을 해보자는 거죠. 네. 조금 더 많이 나오면. 다시 또 집어넣으면 되니까. 금방 하니까. 네. 절대 못해요. 네. 네. 아니. 수환님. 아니. 수환장에서. 개한부. 개한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개한부를. 똑같이. 재현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지. 성관장님.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연사가 보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들어가서. 통보를 하면서. 빰빠대진대요. 말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빰빠대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투표지 분류기가. 다리미가 들어있어요?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열선 내장이야? 열 선 내장이야. 아니. 손바닥만 이렇게. 막 편하게도 안 편하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꾸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꾸겨진다니까. 세상에. 아. 이게. 쟤네들이 비례대표 투표지를 못 가는 이유가 아니라. 알았다. 이제. 비례대표를 깔 수가 없어. 이렇게 안 나올 거거든. 네.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네. 이게 기가 막히다. 아. 여기. 조금 깨끗한 것도 있어요. 이게 깨끗한 거는. 왜 깨끗하냐면. 처음 들어갈 때. 벽 쪽으로 붙어서 들어간 거야. 맞아요. 그거는 깔끔한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도 이것도. 좁은 흔적은 있어. 아니. 이렇게 하고. 손바닥으로는. 나 이렇게 비비면은. 최선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야. 이거 찍어놔야지. 가까이서 줘야겠다. 이게. 이게. 개표 현장이 이래요. 개표 현장. 이렇게 손바닥으로 여러 번.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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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지. 이거 받아서 얼마나 더해. 네. 진짜 이게 개표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다 해도 간단하면 되죠? 네. 네. 그냥 대충. 네. 그러면 충분히 나오고. 백장 되는 거 같은데. 네. 아니.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대충 하시죠. 지역구도 대충 백장. 네. 네. 이렇게 손바닥으로 막 비비면은. 충분히. 비슷한 기회가 나오는 거 같은데. 합치면. 네. 합치면. 고무줄 있으니까. 고무줄도. 잘 됐다. 모자가. 조금만. 긴 거. 긴 거 그만. 긴 거 그만. 짧은 걸로 합시다. 짧은 걸로. 긴 거 그래도. 여기. 나온 거는 다 하죠. 나와 있는 거는. 아예. 이거. 이거 근데 길이 이거 맞추기도 힘드네. 그러니까. 대충. 손바닥으로 막 비벼가지고. 펴요. 이게. 손바닥으로 비벼서 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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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상의 정상. 그리고 이건. 투표지 불륙이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불륙이 안 들어가잖아요 길이는. 안 들어가요. 손으로 다 확인해요. 여기 모양이 일반적으로 봤을때 그 이제 어 투표지의 다발묶음 정상적인 투표지 다발묶음 그건 지금 형태가 똑같네요 딱 우리가 재현한게 좀 모양 딱 똑같어 끝을 맞추기도 힘들어 근데 현장에 가면은 현장이래 그 뭐지? 현장에서도 빳빳하다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한 투표지들이 있었어요 비례도 그런걸 보면 끝이 다 완전히 맞아요 끝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을 어떻게 맞춥니까 이걸 왜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노력을 해도 안맞아요 현장으로 막 비비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해도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지금 투표지 그거랑 지금 완전 똑같아요 저거도 좀 보여줘요 여기 두카메라에도 좀 마치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무조로 되겠네요 지옥구는 좀 더 해볼까요 200장 정도 해볼까요 이거요? 너무 한 개는 너무 두 개 아니 지금은 거기 더 있어요 일단 있는 것만 해보고 꺼내십니다 지옥구는 충분할 것 같은데 몇 개에요 몇 덩어리 지옥구는? 지옥구는 해주시고 지옥구는 한 2불대요 지옥구는 여기서 많아요 돈 이거 어떻게 먹지? 원래 현장에서 어떻게 먹지? 두 번 먹나 두 번? 위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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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맞나? 지옥구는 달래가 되는 거 딱 일반적인 각이 나오잖아 이게 딱 각이네 모양이 일반적인 투표제 모양이 일반적인 투표제 모양이 기가 막히다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일부러 덜 꾸겨진 것도 넣을게요 덜 꾸겨진 것도 많이 넣었어 덜 꾸겨진 거 덜 꾸겨진 것도 덜 꾸겨진 것도 뒤쪽은 접힌 흰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도 아예 적지 않거든요 야 이거는 대부분의 증거자료로 요청해야겠어 예? 대부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계속 보는 사람만 봐야죠 응 아니 이게 개표현장에 가면 이렇게 돼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걸 다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를 뭐 찍은 자료도 있지만 지금 뭐 재현을 해 본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자 이제 하돌돌이 재현하라 하돌돌이 하돌돌이 하돌돌돌돌돌돌 재현하라 어떻게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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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50장 이게 50장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빳빳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서 막 비벼 빳빳하게 비벼 그냥 넣은 것도 넣을 거에요 가리지 말고 그대로 이제 구멍 끊을 구멍 끊을 자 이렇게 빳빳한 것도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그대로 빳빳한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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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간혹 하나 있어요 백장에 하나 정도 이거는 뭐냐면 들어갈 때 이제 말아서 넣었는데 이게 들어가자마자 우연히 벽적으로 붙은 거에요 아니 그리고 저기 뭐 성화에 있는 저런 사람들 주장처럼 가끔 안 좋은 사람이 가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이럴 수가 없는게 근데 뭐라고 해요 아니 그 플라스틱 통 안에 안쪽은 사실 다 포대 자루가 들어 있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뭐 어쨌든 뭐 더 빼줘요 더 빼? 21 22 22 23 24 25 26 이게 뭐냐면 29 29 30 31 31 32 33 34 35 32 32 32 32 32 33 33 33 33 33 34 34 34 34 34 34 36 36 36 36 36 37 37 그리고 요게 보시면 이게 지금 묶은거, 저희가 펴가지 묶은건데 이게 보시면 접은 흰적이 다 있죠, 접은 흰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건데 접은 흰적이 다 있고, 이거 100장 이거 묶어봐. 자, 이제 재검표 때 나온거. 잠깐만요, 이거 묶었죠? 이게 100장이죠? 그럼 200장 줘 보세요. 이게 200장이거든요? 지역구. 대충 200장. 아니면 100장 주셔도 되겠다. 대충 200장. 자, 보세요. 이게 선관위가 대표일날 꺼낸거에요, 이게 빳빳한거. 아니 제가 눈으로 봤는데, 이거 지금 사진으로 찍힌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공개하지 말라고 난리셔가지고. 이게 왜 100장이냐면 이만큼이 100장이고, 이렇게 100장이 이렇게 티가 나요. 이게 100장이에요. 자, 그럼 밑에꺼. 밑에꺼. 밑에꺼는 오늘 한거. 이게 위에, 이게 100장 아닌거 같은데. 어쨌든, 대충, 대충 어쨌든, 한 두개 합쳐서, 대충 200장인데, 두께를 보세요. 두께. 아, 지금 이거는 뭐냐, 우리가 접지 않은거죠? 이거는, 이거는, 뭐지? 재단만한거에요, 재단만한거에요. 근데, 근데 선관위, 뭐지? 재검표날 봤던게 그냥 이거에요. 재검표날 이런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검표때 봤던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개표를 하는 시연을 하면서 본건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차이나죠? 이 개쌍 것들이지만, 완전히 주변들보다 이렇게, 어? 대중자들이요. 아, 가리미. 가리미로 펴, 시. 펴, 펴. 가리미로 펴면은 저게 뭐예요? 이겁니다. 가리미로 펴면은 이렇게 되나? 음, 자, 그것이 먼저. 그래, 가리미. 아니, 그거는, 저 밑에 받칠거 있어야지, 받칠거. 천있어요, 천? 받칠거요? 받칠거 먹으면, 다른 종이나 뭐. 아니, 그게 있어야지, 저 다리미를 아주 불러. 책상, 책상 펴. 천있어야지, 천. 박스, 박스, 박스. 박스로 갈려놔. 야, 아저씨. 불러있는거 아니야? 네? 불러있는거 아니야, 불러? 이 두꺼인줄. 이 두꺼인줄. 이거 깔아놓고 하면 돼. 박스. 박스. 뭐, 그냥. 금로. 바삭은 도포. 야. 막. 막, 그냥. 이렇게. 삐개, 삐개. 나 오고 나서. 딱 그 모양이네. 정상적인 특별 비밀국면이랑. 보통 physical will just be okay. 너무 똑같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특별 비밀국면이랑 그냥. 그냥. 좀, 그냥. 적은 겁니다. 자, 조금 심하게 꾸겨진 걸로 다림질 한 번 자, 하나하나 해봐야 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상스럽게 다른 걸로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 좀 심하게 생겨진 걸로 이건 뒷부분도 없어, 제가 다리 손질 다리 손질, 다리 손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게 너무 심한데 아니,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런 거 이게 너무 심하다 평상 기억 중에는 다리미로라도 펴주는지 한 번 아유, 감사합니다 카메라 잡아주세요 그냥 앞쪽 가까이 앞쪽으로 하는 게 다리미냄새 다리미냄새 다리미냄새, 좋죠? 이게 테팔이에요, 테팔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테팔 테팔 이게 독일 제품이죠? 네 아, 테팔이 독일 거구나 엄청 좋은 건데 이걸로 안 펴주면 아, 벌써 열기가 느껴지는데 이거 어디 가는 건 다 펴본다는 이 테팔이에요, 테팔 어, 뜨거워 열기가 장난 아니네 온도는 최대로 했고요 다리미로 하는 거는 사실 백장 빼야 되나요? 옵션입니다, 옵션 선관위를 위한 다리미를 하면 또 펴질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종이 인쇄 전문가는 안 펴진다고 그랬거든요 안 펴져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부피가 늘어났는데 이걸로 눌러봤으니까 근데 이제 바닥이 좀 아니, 물은 충분히 좋죠 바닥이 좀 불리한데 물은 충분히 좋죠 바닥이 좀 불리는데 물 입에 뿜어가지고 입에 물, 입으로 꽉! 천은 천은 있어야 되는데 천은 없습니다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렇게 심하게 심하게 구겨진 것부터 일단 해보게 아, 이거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얼핏 보면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구겨짐이 보여요 이렇게 잘 자, 이렇게 구겨진 거 구겨진 거 구겨진 거 이거를 이거를 다리미로 한번 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잘 안되면 좋은 바닥으로 한번 같이 해보고 물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는 건가요? 물 안 뿌리면 타잖아 어, 탈까 봐 종이도 타요 이거예요 아니, 막 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아, 밑에 그게 바로 그게 됐다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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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법을 해야 돼요, 헝법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헝법을 해야 돼요 헝법을 해야 돼요 헝법 혹시 이거 안 돼요? 압뇨나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이거는 녹아버릴 것 같아 네 바로 녹아버릴 것 같아 아니 아니 제 종이를 넣고 하면 안 돼요? 바닥에 종이요 아, 종이도 안 될 텐데 헝법 같은 거 없네 보통 우리 다리미 다리인체를 할 때 헝법을 네 아, 일단 종이 넣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종이를 넣고 이건 이미 좀 망했는데요?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여기다가 또 하면 안 돼요? 단신이 그러니까요 그냥 이 위에다 그냥 해볼게요 아, 이게 새거구나 아,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좀 덜 꾸겨진 건데 네 좀 덜 꾸겨진 거지만 명확하게 접힌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힌 자국을 완전히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인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완전하게 펴줘도 성관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진 않잖아요 네 성관위가 이렇게 다림질을 하진 않았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네 네 성관위한테 유리하고 최대한 유리하고 최대한 유리하고 다리미로 펴도 안 돼 네 안 펴줘요 안 펴줘요 안 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밑에 있는 게 구부러지냐? 이거는 덮꾸겨져 열 때문에 아니 이게 한 장은 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아니 국대가 늘어나가지고 100장을 겹쳤을 때 이렇게 접은 자국이 보여 접은 자국이 보여요 접은 자국이 보여요 네 네 선대님 가져갔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접은 자국이 한 장 한 장은 빳빳해 보이지만 이게 100장을 겹쳤을 때 그렇게 나란히 될 수가 없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 방면으로 부티가 늘어가지고 네 일단 접힌 자국 접힌 자국 전화가 있어요 자 마무리하는데 자 자 이렇게 여기 보이나요? 여기 선이 있는 거 여기 선? 선이 있잖아요 잠깐만 면세점 가서 전화가 오신다 여보세요? 네 네 방송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탈 것 같아가지고 네 인쇄 전문가님 좋으니 물을 뿌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지 않고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혹시 이분들 전옥현 진성호 전옥현 진성호 네 알겠습니다 진성호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진성호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런 분들하고 친하진 않아요 아 이게 완벽하게 하려면 네 어 요거 요 사이에 넣고서 해야 돼 맨 이거 아니고 그려볼까요 일단 위에도 한번 해보고 네 사이에 넣고 간접열로 해야 돼 간접열로 해야 돼 간접열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열은 최대로 했어요 상당히 뜨겁거든요 타지는 않을까 몰라 빨리 움직이면 되겠죠 지금 얼마나 눌러냐 엄청 몸무게를 실어가지고 네 몸무게를 최대한 실어서 지금 했습니다 자 펴질 것인가 아 뜨거워 안 펴져 그나마 아까보단 많이 펴져잖아 아니 이게 접힌 자국이 펴지냐는 거예요 접힌 자국 안 펴져 안 펴져 안 펴져 안 펴져 접힌 자국 그대로 있어요 아 이거 여러분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접힌 자국 보이세요? 접힌 자국 있잖아요 접힌 자국 이게 형상기옥종이라고 지라색인데 안 펴진다니까 기억은 무슨 예쁜 아리비로 펴도 안 펴진다는데 접힌 자국 보이시죠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병수들이 이거는 안 돼요 접힌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하드님도 네 그 때문에 있어요 각도 조절이 잘해 네 보여요 보여요 나도 보여줘 저 카메라도 아니 왜 뭐 아니 카메라 좀 스마트폰 좀 바꿔요 아니 왜 이 카메라는 안 보여주는 거야 됐어요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됐어요 보여 보여요 나도 보여줘 나도 접힌 자국이 선명하게 보여요 예 나도 보여줘 제 카메라는 잘 보이는데 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각도를 맞춰서 그대로 가져가 각도를 맞춰서 그대로 가져가 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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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보인다 이렇게 자 보이죠 보이죠 네 네 보이죠 네 이게 안 펴진다니까요 다리미로 해도 그러면 이건 발로 하면 되나 사람이 60kg 예 70kg 밟아도 사람이 70kg 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아니 이정도 했으면은 이제 하돌돌돌돌돌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하돌돌돌돌돌돌돌이 안해도 잠깐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뜨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안되 그죠 보세요 뜨겁죠 뜨거운거에요 뜨겁습니다 뜨거운거죠 정상적인 말이 말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펴도 안 펴지는 게 아니 지금 내 것 저거 말고 완전히 꾸겨진 걸 한번 해볼게요. 완전히 꾸겨진 거예요. 완전히 꾸겨진 거 어딘지? 아 덜덜덜덜 지지자분이 아무나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심하게 꾸겨진 거 없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정성을 다해서 꾸기가 일만 많은데. 심하게 되게 조금 심하게 꾸겨진 거를 이거 조금 심하게 꾸겨졌죠? 조금 심하게 꾸겨진 거. 심하게 꾸겨진 거를.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달여볼까? 물을 묻히면 더 찌그러진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펴서 이렇게. 물을 안 묻히고. 자 이거 얼마나 뜨거운지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고피가 돼요. 배열이 돼가지고. 제일 뜨겁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온도계에 보시면 제일 뜨겁게 했습니다. 지금 혼신에 힘을 다해서 세게.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접힌 자국을 보셔야 돼. 접힌 자국. 아 뜨거운 거. 뜨거운. 자 또 나오네. 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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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이세요. 접힌 자국. 우리가 거기서 접힌 거를 하나하나 보고 나서 이거를 빳빳한 특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종이가 100장이 모였을 때 그렇게 빳빳하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런하게 되느냐. 자, 하대님. 네, 안 펴져. 딱 보이잖아요. 보이죠, 주름. 피줄 같은 거. 초점은 돼, 안 맞아. 네, 맞아, 맞아. 보이죠? 오, 잘 보인다. 초점 맞으니까 잘 보인다. 아, 지금 파는. 그러니까 이게... 안 펴집니다. 안 펴져요. 무슨 형상격증인가. 세상에 어디서 얘기해.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져. 그런데 문제 뭔지 아세요? 이게 좋은데. 재검표 때 이렇게 재검표 때 이런 식으로 접은 흔적이 있는 투표지가 20%도 안 돼. 한 10% 정도밖에 안 돼. 10%도 안 돼. 잘 모르겠어요. 10% 정도는 있었던 거. 아니, 제가 직접 가봤다니까. 아니, 재검표 때 또 바꿨어요, 공이. 아, 재검표 때? 재검표 때? 네. 나 지금 개표장 현장에서 얘기했어. 아니, 개표 현장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이거 한 번 찍으세요, 그냥. 대부분이 이랬어요. 세우가 좀 잘하셨네.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재검표 때 종이를 바꿨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삼리빵 상자가 이제 바뀐... 응, 응, 응. 재검표 때... 이거는 사진을 찍어야겠다. 근데, 저기 뭐냐. 서울시장 선거 때에는... 서울시장 선거 때에는 이런 게 꽤 많이 나왔어. 그건 내가 그때 가봤는데... 서울시장 개표 때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 서울시장 개표 조작했어요. 8%였어, 8%였어, 8%였어. 응. 사장님. 조작해서 12%였어, 12%였어. 조작해서... 아, 그렇지. 아니, 사전 다개가 합쳐서... 총... 나도 따로 찍을래. 이게 다리를 꺼야겠다, 이제. 응, 꼴, 꼴, 꼴. 꼴, 꼴. 조심해, 조심해. 꼴, 꼴. 재검표. 불러, 불러. 하하하하하하하하 오, 좋은데. 사장님, 뭔 얘기하면 웃겨. 거기 한쪽에서 이거 떠들어줘. 양쪽에서 조명 잘 받게. 가로로 있죠. 펴서. 이게... 비례대표를 주고도 못 가는 이유를 이제 알게. 뭐야, 이게? 아니, 이런 거 있어요. 이거 8억. 오, 좋다, 이거. 나 이거보다 조금 꼴은 거, 약간 꼴은 거 하나.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걸 시원해가지고... 시원해가지고 비례대표 더 안 깔 것 같은데. 이게... 얼마야?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이게 달라. 충전이 안 돼. 난... 여기는 여기... 헬그릇이 됐는데 난 이거 없는 거 있어. 그러니까 여러 장면 팔아. 왜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뭐 사야 되겠다. 잠깐만, 여러분이 안 보인구나. 금방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도 보내줘 그냥. 다섯 번 보여줘. 자, 이게 지금 200장. 이게 200장. 이 두 개가 200장.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두꺼워져요. 왜냐? 이렇게 중간중간 쭈그러진 것 때문에. 쭈그러진 것 때문에. 쭈그러진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재검표 때 가서 봤던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제가 재검표 때 봤던 게 이겁니다. 맞아요. 제가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조시황님. 네. 아, 이것도 이것도. 아, 이것도 같이 재가겠네. 아, 이렇게. 이거, 이거 잘나오게. 저거 하나 더 줘봐. 저기, 저기 후레쉬 하나 더 있잖아요. 조명하면 클 수 없죠. 저거, 저거. 아니, 근데. 아, 형님. 저거, 요거, 요것도 들겠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것도, 이것도 100장. 이것도 100장이어야. 아, 근데 어차피. 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선명하게 나오죠. 이거, 이거 돌려봐요. 깨끗한 거는 가운만 해도 딱 서잖아요. 예. 예. 예, 보세요. 이렇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군요. 됐어. 예. 이게. 이게 선관위가 비례대표를 죽어도 못 가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저 긴게 빡빡한 게 나오면.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진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현장에 가면요. 예. 예. 이렇게 빳빳하다고 하면서. 예. 예. 원래 이렇게 표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사전투표 용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걸 들고 가서. 이거 봐라. 이렇게. 찌그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걸 들고 가야지. 이거를. 이거를 증거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이제 오래 잘 놔둬봐요. 제대로 표지나. 자동으로 표지나 보라고요. 이걸. 이거를 이제. 몇 개 쌓아놔도 돼. 자동으로 표지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운데 접은 흔적 있잖아요. 접은 흔적. 이것까지 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니까요. 현장에 가니까. 맞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 잠깐 보세요. 처음에. 이게 한 장이 접혀있어. 그것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구겨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게 접혀있어요. 성관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영등포에서. 여기 접혀있다고. 자세히 뭐라고. 접혀있지 않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서 한번 빼보시죠. 그러니까. 왜 가운데서 빼냐는 거예요. 대법관한테. 아니 성관재 조형이 있고. 대법관이. 가운데서 한번 빼보시죠. 그러니까. 어. 가운데 한번 빼보죠. 뭐. 가운데 빼야 될 거.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가운데를 딱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가운데를 딱 뺐어요. 빳빳해 완전히. 응. 접히는 게 하나도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제일 앞에 것만 접어놨고. 중간에 하나도 안 접혔다니까 이게. 응. 영등포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증거 저런 거. 저도 사실. 통계를. 엑셀 통계 뭐 해서. 증거로 하고 했잖아요. 저는. 저는 그것도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최소한 바보 멍청애가 아니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쭈글쭈글 하는 게.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빳빳해진다고 하는. 성관재 말을 믿을 수가 있는. 인자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비례대표. 기가 막. 비례대표를. 여러분. 비례대표. 기독자의 통일당. 지금. 소속 냈잖아요. 기독자의 통일당. 그. 제공표 안 한답니다. 앞으로. 전혀 안 하겠대요. 민요숙이. 왜. 몰라요.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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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기일이 언제입니까. 아. 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아. 대법관이. 대법관이. 민요숙 대법관. 여자 대법관. 근데. 제가. 왜. 비례대표 투표지를 못 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비례대표 투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 요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이제 국민들. 국민들은. 이게 원래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면 믿었을 거잖아. 네.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이제 보셨으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음. 이게 정상이고 비정상. 이게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아니고. 음. 이렇게 지저분한 게 우리가 직접 투표한 투표지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 톤을 탔고. 음. 지금 투표한 통에다 들어갔고. 음. 그리고 포대기에 들어갔고. 포대기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재검표하고. 중간에 뭐 어떤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대충 잡은 거예요. 대충. 근데. 재검표를 하면 이런 게 쏟아지니까. 이제 선관위가 못 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변호사분들 중에서. 이게. 어. 이게. 빠빠다니까 무효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변호사가 있어요. 음. 제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변호사가 있는데. 다른 변호사분들도 그 변호사님처럼 큰 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빠빠다니까 무효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내야 돼요.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리고 끝. 끝을 이게. 이게. 간추릴 수가 없어요. 이걸. 못 간추리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간추리. 이것도. 못 간추린다니까요. 근데. 자. 제가 봤던 거 있잖아요. 자. 제가 봤던 거는. 끝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봤던 거는 이렇게 끝이 맞았다고요. 이게.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맞춰요. 이게 정상인데. 네. 제가 재건표 때 본 게 이거라니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재건표 현장에. 이거 한 뭉치 나오고. 이거 한 뭉치 나왔어. 자. 그럼 이상하죠. 야. 이거 왜 이래. 좀 다르네. 이상하다고 이의제기 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다 빠빠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비교를 못해. 다 빠빠다니까. 다 빠빠다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나. 다 절삭한 거라서. 절삭한 게 정상같아요. 비교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빠빠다 해서 문제라고 했을 때. 대조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건표 할 때 당일날에. 당일날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서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바로 들키지. 부덕는 거가. 그렇죠. 근데. 선관위가 그걸 안 거지. 어쩔 수 없이. 빠빠다한 걸로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으니까. 대다수 조작한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 90%가. 다 가르쳐어. 100%.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어. 100% 다 가르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천연수구. 그리고 영등포. 이런 게 없었어요. 없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정상적인 표가. 보셨어요? 아 그랬대요. 아 네. 아니 진짜. 아니 제가 본 사람 많아요. 제가 이걸 들고 가서. 이걸 보신 분들한테. 아 나는 영상은 봤어. 몇몇 개 노출된 거. 아 노출된 거. 맞아요. 노출된 거. 네. 노출된 거. 영상을 봐도. 다 이런 거일 겁니다. 제가. 밤을 새 가면서. 그 재검표 할 때. 다 봤는데요. 없었다니까. 이런 게. 네. 아 제가 좀. 약간 흥분했네. 흥분은 가라앉히고. 지금. 여기 지금. 자원봉사 하러 오신 분들이. 지금 저녁 먹을 때도 지나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우리 밥도 못 먹고. 굶으면서 지금. 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사를 하러 가야 될 거 같고. 맛있는 거를 사 먹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먹어야 돼. 4인 이상 못 앉죠. 나눠서. 나눠서 앉은데. 어. 왜 식사지 못하고 가세요. 친구가. 아. 친구랑 같이 먹어요. 친구랑 같이 먹어요. 친구랑 같이 먹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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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도 원래 이거 같이 하려고.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물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하세요. 와도 괜찮다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이 데려와요. 네. 아. 좋겠다. 어떻게 지금 마무리. 네. 이제 뭐. 몇 번을. 반복했으니까. 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면. 지금. 지금. 구겨져 있는 거. 이걸 5일 동안 묶여서 다시 한번 빼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된 거를. 계속 제가. 나도 묶여요. 나도 보고. 얘네들이. 아. 이렇게 되면 표지나. 이렇게. 눌려서 표진다. 아니. 더 화끈하게. 요거보다 더 두껍게. 더 무겁게. 무겁게 해줘요. 다리미도 올려. 아니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무게만큼은. 눌러줄게요. 박스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박스 높이 정도. 요정도에요. 요정도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서 이게. 펴지는. 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렇게 된다는게. 펴지는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화끈하게. 화끈하게. 접은 흔적이 사라지느냐는. 무지에요. 접은 흔적이 사라지느냐. 응. 알겠죠. 화끈하게. 상관이 유리하게. 아령. 아령. 정규제가 뭘 한다는거야. 응. 정규제. 이 시끄러. 눌러가지고. 안 펼쳐요. 그렇게. 부정선거 아니라고 또. 방송하나 본데. 정규제 TV에 가서. 댓글 달아가지고. 바실라 TV로 다. 하면 되겠지라. 팬들投票 오라고 하세요. 지금. 하고있나 본데. 지금 하고있습니다. 미치겠네. 미친거 아니야. 정규제. 정규제 TV 가서. 보시지 말고. 여기 와서. 시청자들 여기 와서. 이거나 보라고 하세요. 이러면 안보이지 또. 아 조명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구겨진게. 가만히 놔. 1년 있으면 펴진다고요. 이게 1년 있으면 펴지나요. 진짜로. 정규제. 개꼬일 대하는. 1년이 딱 안 펴지면 어떡할거야. 팔 모가지 걸어야지. 이 정도는. 좀 정리하고. 너무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식사도 해야되고. 여기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예상보다. 오래돼가지고. 아 지금 황교안님. 정규제 인터뷰 하러 갔나보네. 정규제 인터뷰. 정규제랑. 포너마이트 쪽으로 갔네. 그러면은. 부정선거 있다고 하라. 그냥 부정선거 얘기하는거에요. 싸울려나. 황교안님이. 정규제에 만나러 왔다. 정규제에 왔습니다. 네. 사전캠프의. 어. 사무실. 회의실인데. 여기를 이제 사용을 해서. 덕분에. 어. 좀 편안하게. 이제 그. 작업을 했구요. 제가 했던 작업은. 이런 빳빳한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실제 투표함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한. 투표함에. 넣었다가. 투입구로 넣었죠. 이렇게. 투입구로 이제. 넣었다가. 넣었다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왜냐면은. 사전투표지는 토대기로 옮기거든요. 실제로는. 이 안에. 포대기가. 일체로 들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포대기로 옮기고. 그리고 좀. 이걸. 포대 위에. 포대를 하나 올린다든지. 최대한. 재검표 현장과 비슷하게. 재연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안 투표지가. 이거구요. 네. 이거고. 아까 보셨다시피. 어. 절대. 구겨진 게. 펴지지 않고. 특히나 비례대표는. 완전 나비 날개처럼. 펴진다.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연대개지님. 펜대또팬님. 이제. 와주셨구요. 어. 제가 너무. 급하게. 일정이 잡혀가지고. 다른 많은 유튜버 분들. 어.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저도. 이제. 사람도 많이 못 모아가지고. 너무.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이걸 좀. 좀. 깔끔하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고. 전달하기 쉽게. 좀.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라TV 조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렀어요. 아. 제거에요. 제거. 제거구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다 접어가지고. 우리 정상적인. 어. 투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